자 하우스 플리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자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저장하고 출발하죠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과연 더 재밌어졌는지 다양한 그런 소스가 많아졌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하윤 새 게임 시작합니다. 훨씬 집도 세련됐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많아졌을 것 같고 일단 허름한 집에서 깨어나지 않아 잠깐만요 일단 중요한 거 허름한 집에서 안 일어났어. 대박 일은 되게 허름했는데 그럴싸한 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대박 움직이는 법부터 알려주시네요. 격자손에 맞추기 어 전화 왔다 어 일고리를 찾겠다는 거지? 맞아 해안에 있는 집 같은 건 말이야 향수병이 있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일도 상관없어 통화 종료 어 예스 그런 집을 갖고 싶어 왜 안 가야지 시의회에 커뮤니 센터 건을 홀드했거든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많이 허름하네 많이 허름하네 새로운 tourist attraction you know great for a funny social media post of course the locals aren't thrilled about the whole situation they would rather have a proper community center yet the town council have decided to keep it as it is for now 어... 그건 좀 심했네 그거 완전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이잖아 그럼 다른 작업 아이디어가 필요하겠군 그러니까 돈 들고 튀었다는 거죠 너무 심했다 어우 집에 곰팡이가 이 남자 주인공 말이 맞네 어 그러면은 내가 고칠 수 있는 다른 집이 또 있어? 아 의뢰의 전화인건가?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죠 이메일 와 어 뭔가 귀여워졌어 뭐야 맵같은게 생겼네요 여기 의뢰인가봐요 여기 의뢰인가봐요 하우스 플리퍼가 되고 싶다고? 안녕 이 작은 집을 매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야 믿을만한 지인 중에 청소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예전에 처음으로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집을 너무 과하게 꾸민 데다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어졌지 뭐야 어 이걸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지만 않았어도 이 사단은 안 났을텐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진으로 직접 확인해봐 어쨌든 집을 개조할 기회를 찾고 있다면 이 집이야말로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튼 간단한 일이야 돈 벌기 쉬운 일이란 소리지 고향에 돌아온 걸 환영해 톰 마리노 의뢰가 들어왔어요 일단 집을 좀 꾸며달래요 이게 지금 버려진 집인 기본적인 거 들어가는 이제 튜토리얼인 것 같아요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근처에 퀘스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탭을 눌러서 확인하세요 퀘스트마다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는 2를 눌러서 책을 펼칠 수 있고 마지막 쓰레기 조각을 찾는 게 어려우면 Q를 눌러 센서를 활성화해봐라 센서를 활성화해봐라 오 약간 그 파워워시의 기능을 조금 추가한 듯한 느낌이네요 아니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아 아 꼬린 오 쓰레기를 뭐 농구공 넣듯이 꼬린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 책인가? 버려도 되나? 안되네 쓰레기 쓰레기는 나중에 치우는건가? 퀘스트 플리퍼 도구 쓰레기 수거 청소 아 쓱쓱쓱쓱쓱쓱 오 닦이는 거 좀 느낌 좋다 뭔가 닦이는 거 느낌 좋은데요 쓰레기 수거 쓰레기 수거에 쓰레기 수거에 이런건 여기 두는게 좋겠죠 아 이것도 쓰레기 수거로 하면 되는구나 오오 오케이 오케이 집 앞에 쓰레기를 장난 아니게 버렸네 쓰레기 봉투도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되네요 봉투 닫기 청소 뭘 흘렸길래 바닥이 이렇게 들어온거야 와 이게 무슨 자국이야 강아지 발바닥은 이렇게 안생겼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중요한건 전해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해야 돼요 약간 전에는 되게 뭔가 뭉텅이로 청소를 했다면 지금은 좀 다른데 느낌이 뭔가 범위가 조금 좁아진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이거 뭐지 쓰레기인가 접시 두고 회전 이거 쓰레기 같은데 셀 같지 않아요? 아 쓰레기 쓰레기인가? 뭔가 노란색 떴는데 쓰레기 맞나? 아 맞나보네요 깨진건 다 버리고 아 이런건 판매 되는 물품인가보다 남의 집 물품인데 이렇게 팔아도 되는거에요? 아 팔 수 있는거는 따로 뜨는구나 다 팔 수 있는게 아니었네요 나비 아 아깝다 돈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네 한 번에 다 정리하는게 좋겠어 쓰레기는 한 번에 다 처리해 쓰레기 봉지가 꽉 차면 또 나가서 버리고 오! 세 번 연속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에 던져 넣습니다 성공 항상 쓰레기 봉지를 잔뜩 갖고 다니나 봐요 쓰레기부터 싹 치우고 시작을 하죠 어 여긴 좀 깨끗한데 잇들 잇들은 괜찮구요 내 집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길래 집이 이 모양의 꼴인거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나씩 뽑힌단 말이야? 아니 세상에 어 아니네 아 아 미안 아 미안 뽑히는게 아니었구나 아 미안 뽑히는게 아니었구나 아 아 그래서 어쩐지 식물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디테일은 없겠지 아 설마 설마 그렇게까지 돼있으려고 아 아니었구나 그런건줄 알았네 벽에 무슨 짓을 해놓은거야 도대체 위치는 그대로인데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봐요 바꿀 수 있나봐요 회전 쓱 슬리퍼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슬리퍼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슬리퍼도 가지런하게 슬리퍼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여기다가 올려주고 입혀진거 세우고 허억 이정도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 소파가 모든 걸 다 청소할 수 있는 마법의 청소 아이템인데 저 정도면 약간 뭘 쏟았다기보다 약간 기름 부은 것 같지 않아요? 불타는 적 같은 느낌인데 어? 뭐야? 벌써 완성할 수 있다고? 아 별을 얻으면 바로 통과할 수 있나보다 하지만 내 사전에 별 하나는 용서할 수 없지 용납할 수 없다 절대 절대 안 돼 도대체 뭘 쏟은 거야? 이거 도대체 집에 무슨 생물이 들어왔길래 이런 발자국이 도둑이 아니라 이거 야생동물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게 맞는 거 같은데 향초가 엄청 많네 휴지 휴지 어? 분홍색 휴지도 쓰네 아 여기 이 집 이 집 취향이 좀 특이하네 휴지를 분홍색 휴지를 쓰네 창문? 아 창문 청소도 있네 창문도 이걸로 닦나? 쓰... 이렇게 여기는 됐고 얼룩 얼룩 어디 있을까 레이더! 하동! 여기 얼룩 하나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일단 다 닦아봐 얼룩이 어딨지? 바닥 다 닦은 거 아니었나? 어땠다 아 살짝살땅 이렇게 보이는구나 일단 다 닦으면 어디든 닦일 거라는 생각에 판매 판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뭐지? 거울인가? 아 이거 다 팔고 오케이 여기는 끝인가? 발사 레이저 발사 어 여긴 없나보다 끝 오케이 판매할 거 얼룩이 또 어딨어? 얼룩이 또 있단 말이야? 이거 레이저는 안 써지는데 아하 위에 있었군요 오케이 얼룩 끝 이런 건 굳이 다 정리 안 해도 되나봐요 어휴 이런 거 정리를 하고 살아야지 어휴 집들은 안 되겠네 어? 신발장이 있었잖아 있어 보이게 한 칸당 하나씩 자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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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대면 다 표시가 뜨네요 팔고 어? 저거 뭐지? 어딨지? 어딨을까요? 아 이거다 여기 얼룩이 또 있는데? 창문이랑 얼룩이 또 있어요 창문 창문? 이쪽은 아닌데? 어디 창문? 창문? 아 여깄다 으 오케이 얼룩 어 여깄다 여깄다 아 여기 하나 더 된 건가? 끝 별 세 개? 오 나이스 오구 이거 작업 하나 끝내고요 오케이 완료 아니 이거 왜 별 안 치워줬어? 이거 뭔데? 어 뭔데? 뭔데? 아니야 분명히 아까 다 꽉 찼어 뭔데? 왜 하나 안 됐지? 아니 나도 찝찝했거든요 아니 기다려봐 말이 안 되는데? 아씨 다시 못해? 아씨 찝찝한데 자 다음 집 가볼게요 또 나야 저번에 도와줘서 고마워 그때 일을 잘해줘서 또 일거리를 가지고 왔어 내 친구가 새 집 사는 걸 도와줬는데 집을 푸는 데 도움이 더 필요한 모양이야 내용은 직접 확인해봐 가봅시다 새로운 집에 집을 사는 데 도와줬다고? 오 집 예쁘다 이런 집에서 사는 건 좀 괜찮을지도 내 신문이요 내 신문이요 이런 건 이런 데 넣어야지 이렇게 넣어줘야지 들어가자마자 청소부터 하면서 가야 되겠네 아니 근데 이 책은 항상 있나 보네 도대체 신발에 뭘 묻혀오길래 이런 약간 간장 같은 이건 올려주자 간장 같은 자국이 있어 어 전화 왔다 쥔 예스 예 오케이 대신 짐 정리해달라고 잡아셔야 되겠네 집이 정말 엉망이네요 청소 너무 좋아요 그럼요 돈만 준다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돈만 준다면 뭐 청소하면 돈 준다는데 뭐 어 근데 집이 너무 더럽잖아 뭐야 이 먹다 남은 뾱딱이처럼 생긴 건 뭐지 집 곳곳에 쓰레기가 와우 구옥에 쓰레기가 장난 아닌데 먹다 남긴 피자 조각 오 쓰레기 특전 얻었어 수거 특전 이게 능력 같은 거거든요 이게 보자 쓰레기 봉투에 내구성이 유지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다 어 쓰레기 봉투 터지기도 하나봐 어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기도 하나본데 내구성이랑 용량지인가 이거 뭐야 낙치는 대로 집기 범위가 넓어지는 거 이거는 판매 가능한 아이템을 쓰레기 봉투로 치워도 아이템의 가치가 그대로 아하 아 이게 잘못 눌러서 쓰레기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면은 돈이 절반인가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네 범위 범위를 일단 올려볼까요 범위를 올리고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올리는 거 맞나 근데 여기는 쓰레기가 없고 집이 되게 좋아보였는데 엄청 좁다 아이고 여기다 버려도 되나 여기다 버려도 되나 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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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엄청 좁네 어휴 아니 이 사람 쓰레기를 가지고 온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전에 살던 집에 있는 쓰레기도 들고 온 거야 여기에도 버릴 수 있나요? 안되네 밖에다가 버리죠 찝찝하니까 문은 닫고 청소 스캔 보자 쓰레기가 두 개나 더 있어? 상자를 열어서 아이템을 꺼내고 이게 뭐야 어허 좋네 이런거 재밌네 가구 정리 화병인가? 책 책 각을 맞춰서 삐뚤어지는거 허용할 수 없어 오케이 뭐가 어딨는지를 냄비 각에 맞춰서 집어넣어 테트리스 테트리스 그렇지 나이스 커피머신도 있어 여기다 두고 전자렌지 다행히 그런건 없나보네 이삿짐 쓰레기를 따로 정리하고 뭐 이런건 없나보다 모양별로 있네 아 이분 혹시 컵 컵 수집하는 분이신가? 컵이 어떻게 모양별로 있냐 펌플러 모으시는 문 같은 느낌 어 그렇지 딱 맞춰서 삐뚤어진거 용납못해 양념통 같은데요 양념통 같은데요 악맞죠? 어 이거 무슨 책이야 뭔가 각이 맞아야 돼 줄서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오케이 책 책 여기에 있네 여기도 상자 아휴 휴지를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 놓고 쓰나 아니 오리 오리 장난감이라니 아기가 있나 집에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화장품인가 립스틱 같기도 하고 화장을 화장을 화장실에서 해 매니큐어 향수 화장을 화장실에서 하나 봐요 특이한 스타일이네 휴지는 다 여기 어 이거 위에 쌓아도 안 어 들어가지는구나 대충 넣어 특이한 스타일이네 대각선 못 참지 이런 건 안 보이게 이쪽 아 뭐야 휴지 여기도 있네 꼭 이런 거 여기 하나씩 있어줘야 돼 꼭 이런 거 하나씩 여기 있어야지 어 혹시 이거 걸 수 있나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긴 끝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가야지 아 튀어나왔어 튀어나왔어 음 오케이 아 상자가 여기 하나 더 있었군요 이게 뭐야 물감인가 아 근데 이분 조각가인가 봐 뭔가 공부들이 다 그런 느낌이네 조각하시는 분인가 봐요 신발을 이렇게 아무데나 뭔가 건들지 않아도 되는 걸 건드리는 느낌이네 삐뚤어진 건 못 참아 의자도 똑바르게 그렇지 아 깔끔하다 근데 왜 별이 이거 밖에 안 되지 쓰레기가 더 있어 뭐지 좀 됐고 쓰레기가 어딨어 어? 쓰레기가 안 보이는데 설마 막 이런 데 다 열어봐야 되는 건 아니겠지 박업돼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쓰레기 완료 쓰레기 봉투 낭비 개쩐다 하지만 필요 없죠 쓰레기 봉투는 무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뭐야 형 협초 초때인가 시계 음 액자 음 대칭 좋아 아 아 회계야? 잠깐만 어 오케이 회계면은 이런 데 없어 오케이 오케이 대칭으로 쓰려고 했더니 대칭을 못하게 하네 책 책 책 아 불편해 불편해 노란색 튀어나왔어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거 불편해 아 간격 간격 이 게임하면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이 게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평범한 게임은 아니라고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모래? 모래 모래 인형인가 오 아트 류는 이런 데 둬야지 오 좋아 좋아 여기도 됐고 오 별 세 개 나이스 나이스 됐다 클리어 아 아 아까 그거 너무 찝찝한데 아 이제 계속 신경 쓰인다고 아 다시는 못하는 의외로 쓰레기 이거 청소하는 게 잘 안오르네 이게 나왔어? 한가와연 유비님 비참한 고독의 세월 동안 난 내 방 상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 전 용감한 영혼이 내 모험에 합류하면서 많은 게 바뀌려 하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고대의 먼지와 쓰레기 더미가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자가 나타나 치워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럴싸하게 써놨네 그냥 우리 집 더러워서 청소 좀 해주세요 내가 신경을 안써가지고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얼마나 더러울까 오 집 되게 크다 하여튼 집은 커요 안정판이네 헉 잠시만요 위에는 다 괜찮은건 안괜찮군요 으아악 으악 으악 으아악 더러워 쓰레기 종류 못해야 되겠네 으아악 으악 으악 곰팡이 피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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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도대체 집에서 무슨일을 했길래 이 지경이 된거야 어 이거 게임이구나 정서 범위가 넓어지네 가구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것도 정리를 다 하고 여기는 얼룩? 얼룩이 또 어딨는거지?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어디? 여러분 확인해주세요 어디있다는거지? 주황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어디지? 어 이거를 위에다 올려야되는거 아냐 이거? 너 그냥 일로 들어가라 어디지? 남자 혼자 사는 집 같다고? 여기랑 이쪽이랑 다른거 같은데 어 다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세미를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옵시다 엑소 됐고 화장실은 깨끗해요 지하만 더러운가 보네 いて 아 오! 아니 여기 집 되게 좋다 아니 외국 집은 괜찮은데 단점이 우리처럼 이제 중앙난방이랑 보일러 식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라디에이터가 집에 많은데 좋긴 좋네 아니 이정도면 지하실 아니야? 버려야 될 가구가 너무 많은데 쓰레기 정리 못해야 되겠다 일단 팔 수 있는거 다 팔아 다 팔아 가구 팔아 그렇지 그렇지 옛날 가구도 다 파나보네 이정도면 그냥 쓰레기네 쓰레기 그냥 안쓰는것들 다 쳐박아 놓은거잖아 이런거 쓰는거야? 공은 또 여기있는거야? 그 다음에 쓰레기 싹 버리고 어 여기있네 쓱쓱 담고 아니 쓰레기가 조금만 부피가 크면은 꽉 차버린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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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너무 더러워 화장실 들어온게 제일싫어 진짜 개인적으로도 화장실 더러운거 제일 못참아 으악 진짜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한건지 오 청소특전 청소부터 올리고 볼까요? 어 몇개 더 있네 얼룩을 더 빨리 제거 어 청소스프레이 더 빨리 닦이는거네 어 이거 써보자 궁금하다 오 어 뭔 차이지? 지구 지구는건 비슷한거 같은데 아닌가? 살짝 빠른건가? 살짝 빠른건가? 아 이거 홈쇼핑에서 팔아도 되겠다 아 이거 홈쇼핑에서 팔아도 되겠다 홈쇼핑에서 팔아도 되겠어 뭐든지 다 지워지는 이런 만능 이거 어디든 잘 팔리겠는데 전세계적으로 잘 팔리겠는데 얼룩이 더있다고 하는데 어딨는지 모르니 일단 어 뭔가 네모난 찬장은 어딨는거지? 밖엔가? 어딨는거지? 나가면 아닐텐데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이 남는 가구들 이런 가구들은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거 아냐? 와 이거 당구공 열흑기 있는것도 찡밥네 근데 여기서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걸 아마 하나씩 세모나게 맞추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두고 이렇게 들어가지나? 들어가지나? 범위 때문에 세개정도 밖에 안들어가겠다 맞네 세개밖에 안된다 포스트 우와 포스트 미쳤네 뭐야 뭐야 이렇게 커 와 위치 애매한데 하아 위치 애매한데 화장실에? 화장실에? 붙여야지 영화 포스터 좋잖아 영화 포스터 좋잖아 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게임 포스터 같은데 게임 포스터 같은데 게임 포스터인가봐 뭐야 이것도 범위가 안 돼? 아 참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하자 다 열어 다 열어 오드게임 어 진짜 아지트인가 봐 에임디 로봇 로봇 라디오 게임팩이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팩이야 오래도 오랫동안 방치한거 치고는 뭔가 짐을 다 갖다 놨는데 이거 이제 명절날 애들 데리고 오면 이제 큰일난다 이거 어 너무 멋있어 이런 데가 있었단 말이야? 삼촌 이런 데 있었으면서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했어 어 대박 대박 나 여기서 맨날 놀고 싶은데 삼촌 괜찮아? 근데 삼촌 어머 컴퓨터야 이거? 뭐야 이거? 플레이스테이션이야? 플레이스테이션이네 잠시만요 삼촌 나 이거 갖고 싶어 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가져도 돼 안 돼 안 돼 아 오빠 삼촌이 게임기 안 좀 얘 이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게임기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겠지? 아 기다려 보세요 상자부터 정리하고 정리할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정리할게요 정리스 깔끔하게 하고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아 땡기고 오케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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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어 스 됐어 오케이 됐어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얼룩이 또 어딨어 아 또 있는데 어 뭐야 천장에도 있었어? 천장도 봐야 하는 거였어? 여기도 있네 오 나이스 나이스 깨끗해졌다 이런 거 못참아 이런 거 못참아 나도 이런 거 깨끗하게 세워둬야지 공정리까지 하는 건 좀 불편해서 아 아 아 기다려봐요 모양이 아 아 아 오케이 딱 맞춰서 오케이 음 좋았어 좋았어 아 아 아 집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의자 펴지나? 어 의자 안 펴지네 와 집 되게 좋다 와 집은 좋은데 뭐랄까 너무 개방적인 집 아니야? 이런 울타리 없어도 돼? 집에 이렇게 울타리가 없어도 되나? 도둑 들어오면 어떡해? 아 미국은 원래 다 없나? 울타리가 없나? 근데 그 도둑 시뮬레이터 보면은 다 있던데 거긴 다른 나라인가? 거기는 웬만하면 있던데 제 룸메이트가 최근에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방에 제 동생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침실 상태가 이런 상태로는 동생이 사올 수 없어요 룸메이트가 방을 다 어지럽히고 갔대요 뭐야 집 개좋아 와 와 이 집이 더 탐나는데요? 좀 좁긴 해도 이 집이 훨씬 괜찮은데? 일단 쓰레기 다 치우고 이걸로 먼저 팔고 파는 게 나은 것 같아 안 그러면 쓰레기 봉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타이어 두 개 신문지 누군가의 쓰레기가 늘 다른 이에 보물이 되진 않습니다 아 아 파는 것도 잘 골라서 해야 되는구나 아 쓰레기 판매 같은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네요 네 그냥 쉽게 되는 줄 알고 막 했더니 아닌가 보네 무조건적인 건 아닌가 봐 어우 죄송합니다 쓰레기를 팔아버렸네 됐고 이것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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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청소 들어가면 되겠죠 칙 칙 칙 아 뭐야 닦고 나서 해야 되네 또 칙 칙 아 이 게임 빡세네 이거 나눠줘서 뿌려지는 거 킹 봤네 아까는 같은 범위로 인식되더니 이거는 왜 집에 들어올 때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았으면 이거 바퀴 자국이 이렇게 남는 거야 무슨 운전을 했길래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바닥이 이 모양이야 기름 자국 이 정도면 기름 새는 거 아닌가요 차에 저 정도면 차에 기름이 새는 건데 어딘가 깔끔하군 여기 넥스트 여긴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바로 침실 올라가면 되겠네요 근데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지 아 문이 여기구나 평소에 룸메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나 보네 아니 룸메이트가 집을 아니 룸메이트가 인성이 안 좋네 어 근데 이 스프레이 약간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정도면은 어디 막 범인 찾기 국가수에서 사갈 것 같은데 뭔가 발자국 되게 잘 보여 범인 찾으려고 이건 피 아닌가요 피자국인데 뭔가 잘 보이지 않는데도 얼룩이 막 와 얼룩은 됐고 쓰레기 이거 일단 갖다 버리고 오자 뭔가 룸메랑 싸웠을 것 같아 옷이랑 슬리퍼 아까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슬리퍼 를 팔면 되는데 이 안에 있나 으우우 와우 당신 무슨 일을 저지렸길래 집마다 플레이스테이션 한치 있네 집이 좀 그래요 쉽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보면은 실제로도 막 원룸에 쓰레기 다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잖아 이사하기 전에 전자렌지를 방해 둔다고? 전자렌지를 방해 둔다고? 오케이 이건 어디에 있지? 뭔가 이 귀여운 호랑이 그림 호랑이 그림 어디 있을까 이 안에 있는데? 아 설마 이거야? 아니 왜 호랑이 슬리퍼나 아니겠지? 생긴 건 똑같이 생긴 했는데 아 맞네 많이 지저분해졌네 다른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같은 디자인이었네요 하나씩 지우지는 걸 받네 아 이 정도는 진짜 웬만한 복수심 아니고서야 집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 뭔가 이 정도는 버려진 집 아니에요? 버려진 집 쓰레기도 다 정리하고 쓰레기도 엄청 많네 됐나? 아니 전자레인지를 왜 여기다 갖다 놨어 쓰레기 쓰레기 아니 여기서 쓰레기 몇 봉지가 나오는 거야 왓다 왓다 를 몇 번 해야 돼? 이거 근데 친구가 좋아하는 거니까 복수다 이 자식 여기 숨겨놓으면 모르겠지 이러고 나간 거 같은데 집은 예쁜데 좀 전체적으로 좁다 돌아다니는데 불편하네 중요한 건 주방역이구나 주방에 옮겨달라 했으니 여기 판매해야 되는 아이템 포스터들 보니까 룸메들이 야 이 룸메가 약간 오타쿠였나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보는 거 좋아했나봐 그 다음에 컴퓨터도 팔아야 돼? 컴퓨터 본체 카페트 3개 이렇게 칙 칙 얼룩 다 닦아주고요 칙 제 방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방은 이만큼 지저분하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 쓰레기 슥 쓰읍 이렇게 쓰읍 대충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깨끗하게 안해도 파워워시 보다는 훨씬 그 범위 같은 것도 한정도 나쁘지 않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집 두개 완료 암집 좀 더 큰 집 없나 페인트 칠하고 이런 집 빨리 가고 싶은데 어... 카페? 집을 팔고 있는 참인데 먼저 청소부터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지하실도 청소해달라네요 아직은 청소밖에 안되나봐요 어? 뭐가 하나 더 추가됐어 뭔가 하나 더 있어 청소기 오 오마이갓 바닥? 여기 바닥도 청소해야 돼? 으아아악 으악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여기 쓰레기 왜 이렇게 많아 아이 기다려봐 세이통들 세우고 미친 옆으로 그렇지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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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구도 팔아야 되네 아 이것도 파는거야? 이것도 판다고 되어있네? 그럼 야외는 끝 쓰레기인가? 낙엽은 상관없나? 의자 팔고 테이블 팔고 이게 청소기인가 보다 아 오케이 맞네 이것이 바로 다이슨 청소기 새로 나온 신 모델 제일 기능이 좋죠 다이슨 깜짝이야 누가 낙사해놓은 줄 알았어 안에서 닦아야 되나 보네 판매 판매 먼저 이거랑 판매부터 싹 다 정리해놓고 청소하면 되겠다 판매부터 판매부터 정리해놓고 청소하면 되겠다 아 시계 판매도 팔고 포스터 판매도 팔고 포스터 화장실 표시 개브 로러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 여깄다 좋았어 찾았다 찾았다 와 쭈우우우 대충 아 오케이 대충 지우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오케이 깨끗해지면 기분은 좋네 쓱 어 됐다 접시도 많이 깨먹었네 아니 발자국이 짜증나는 게 파치별로 닦아야 돼 같이 안 닦여 뭐야 이게 어 됐고 쓰레기만 담으면 되겠죠 오케이 쓰레기는 끝 여기 완료 솔직히 닦는 게 제일 재밌다 할 수 있는 건 다 팔아요 세이콘까지 다 파네 찹찹찹찹 찹찹 문 닫는 가게라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이런 것들이 청소하고 으흑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벌레 아니죠 벌레 아니지 뭔가 약간 바퀴벌레처럼 생겼어 아닌가 커피콩 쏟은 건가 뭔가 커피콩 쏟은 거겠지 설마 여기 얼룩 쉽지 않아 약간 오래 있었던 것 같아 가게가 얼룩은 된 것 같고요 청소기 그전에는 하우스 클리퍼 1에서는요 바퀴벌레 이걸로 빨아들였거든 바퀴벌레를 이걸로 청소했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요 확실히 이런 게임이 생각없이 하기 딱 좋아 뭔가 가게 구조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쩌다 장사가 망했는가 저런 저런 칙 문 닫고 파는 거 침대 선반 아 의자 과자 과자 이 정도로 바닥에 문자국 나면은 설계 잘못한 거야 문을 너무 가까이서 한 거지 바닥에 너무 붙여서 만든 시공의 잘못 아 여기도 쓰레기 담고 청소기만 돌리면 되네 얌전히 먹지 감자칩을 다 흘려놔가지고 이거 이거 뭐야 다 파는 것들이네 잘 가져가겠습니다 잘 가져가겠습니다 뭐지 별이 이거밖에 안 되지 별이 이거밖에 안 되지 아까 지하실도 청소해달라 그랬지 지하실은 어디로 가지 생각해보니까 지하실 얘기도 했는데 지하실이 어찌고저찌고 하던데 아 여기 있다 아까 지하실 청소 어쩌고저쩌고 했거든 웬만한 건 다 지하실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 모든 잣동산이들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칙 그렇지 창문 작아서 좋네 창문은요 아 이건 뿌릴 필요 없는데 다음 웬만하면 다 파는 거겠네요 여기는 쓰레기 하차 하차 다 팔아요 이건 쓰레기 갖다 버리고 쓰레기 버리는 게 은근 귀찮네 쓰레기는 돈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뭔가 이상한데 쓰레기는 돈이 된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인데 쓰레기는 돈이 된다 아 업보는 돈이 된다 였나?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아 무슨 소리예요 저를 그런 화렴치한으로 생각하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을 쓰레기로 생각하다니 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수고나게 오케이 별 3개 소비 좀 빨라졌어 소비 좀 빨라졌어 꼬만 저 돈을 모아서 쓸 곳이 있냐고요? 집을 고치는데 쓰겠죠? 여기 보면은 건축자재 이런 거 있는 걸로 봐선 어? 기계도 있는데? 뭐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내 집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내 집도 청소해야 돼 지금 이런 거 팔아야 돼 이런 거 죽은 화분 이런 거 다 팔아야 돼 창문도 팔 수가 있네요 아 창문 자체를 팔 수도 있네 아예 가구를 새로 넣을 수 있고 벽을 팔 수도 있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네 약간 벽지 색깔도 칙칙하니 이거 웰컴 뭐야 웰컴 홈 스위트? 집이 뭐 집다 뭐야 집이 좀 집답지도 않고 내 방부터 청소했어야 됐네 남의 집 청소 이전에 청소 도구를 늘려가지고 집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괜히 곰팡이가 있는 게 아니었어 의자 색깔이 원래 이런 건가? 아니 주인공 취향이 좀 뭐야 이 곰팡이 핀 거 같은 의자는 뭐야 이거 취향이 좀 그르네 내 취향이랑 좀 안 맞는다 어휴 나 신발도 안 닦고 들어왔어? 어휴 바닥이 적어도 잠자는 공간은 깨끗해야 돼 와 이거 기차 레일도 있구나 다리인데? 다리는 여기네 연결된 거 맞아? 이건 어디 다리지? 이쪽 다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여기다 기차를 기차를 여기 이거 여기였나 봐 여기가 맞나 봐요 쓸데없는 걸리적거리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 어 그렇지 식물은 다 죽어서 팔아버려야겠네 일단 이건 이 정도를 해두고 또 돈 벌어야지 돈이 아직 많이 없어요 집을 꾸밀 만한 돈은 없어가지고 이건 이대로 달리고 어 이번에 다른 곳이다 해변에 위치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여자친구는 바리스타인데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있다고? 갑자기 자랑하는 거야? 서점에 카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요 사장님께서 그 일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카페 준비를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 뭐 생겼다 전선 편지? 페인트도 생겼어 일단 필요없는 건 싹 팔고요 점점 뭔가 발전하고 있어 근데 예쁘다 너무 좋잖아 해변 나쁘지 않은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아 새로운 간판? 프루그 앤 잠깐만 이거 뭐야 북카페 카페 이름이 좀 글네 신기하네 카페 이름 신기해요 다른 집은 못 가나 보네 구매를 해야 돼? 테이블 보자 지금 여기 나무 베이스가 약간 옐로우 느낌이니까 스틸 말고 유목 약간 좀 진한 거 상단은 상단은 어 이거 예쁘네 호두나무 되게 예쁘네 디테일 블랙 스틸 블랙 스틸로다가 두 개가 두 갠가? 아아 아씨 어 잠깐만 호두나무 두 개를 해가지고 하나 여기 하고 의자 4개 아 의자 디자인 너무 촌스러운데 아 의자 디자인 너무 촌스러운데 이거 3배가 좋겠죠 엉덩이 좀 시원하게 어 그림이 어 그림이 바닷가에 맞게 고등어 고등어 무늬 좋다 고등어 무늬로 색깔은 약간 푸르스름하게 청정 바다의 모습을 담은 파란 빛깔로 이렇게 고등어 의자 고등어 의자 괜찮은데 물고기 그림 잘 보이게 좀 짙은 파란색으로 갑시다 오케이 어 좋아 좋아 고등어 의자 괜찮네 고등어 의자 괜찮다 이렇게 바닷가 느낌 물씬 나는구만 좋아 좋아 들어가볼까 아 이거 문 색깔부터 바꿔야겠는데 색깔 좀 구린데 이거 아 이거 카페트가 이게 뭐야 이거 아 아 아 이 집 테마가 영 별로네 일단 가구는 너무 낡아서 버려야 될 것 같군요 이런 건 다 싹 버리고 촌스러운 가구는 싹 빼 그리고 청소부터 그러니까 쓰레기를 쓰레기를 먼저 담아 뭐 쓰레기는 이게 다야 청소를 이쁘긴 이쁜데 시작이 좀 약간 좀 전체적인 무드가 센스가 없네 전체적인 무드에 센스가 부족합니다 여자친구도 있으시단 분이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 어떻게 여자친구에게 어 가게를 선물해주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센스가 부족이네요 어우 너무 더러운데 아까 뭐 오르지 않았어요 아 쓰레기 더 빨리 제거 넓은 영역 스프레이 사용속도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싹 올리죠 이게 제일 통 오 나중에는 이거 그냥 칙 뿌리고 한번 쓱 하고 훔치면은 되겠는데 아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노래가 약간 프린세스 베이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노래다 뭔가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노래가 그래 언데 기준으로 책을 한쪽 귀퉁이에다 두고 뭔가 청소할 때 나올 것 같은 그런 노래 아 아 기껏 그냥 들어가 있던 아 오케이 좋았어 여기에 맞는 테이블 테이블은 똑같이 가겠습니다 테이블 두 개였나 테이블 두 개였나 어 의자 네 개 똑같이 삼베에다가 안쪽은 연어 느낌 좀 묘하게 다른 친구로 해볼까 민트색으로 이렇게 민트색에 아 좋아좋아 아 좋아좋아 아 좋아좋아 물고기 있는 바다에서는 어 이거는 의자를 여기다 두는 게 낫겠네 이거 이쪽으로 옮기고 아 좋다좋다 굿 굿 우등어 의자 스틸은 뭐 상관없을 것 같고 베이스 이건 나무 베이스네 누름나무 시트 음 스웨이드로 간 다음에 어 야 이거 문이 크게 보이니까 좋네 아 문이 크니까 좋네 고등어 고등어 좋다 고등어 얘도 무드에 맞게 민트색으로 가는거야 좀 진하게 하고 색깔은 아 좋아좋아 딱 이대로가 좋다 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아주 잘 보이네 생선 생선 소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생선 소파 커피 테이블 호수 나무가 제일 예쁘다 상단 좀 검은색으로 할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네 시트 스웨이드로 하고 무늬는 통일성이지 그럼 그럼 통일성이지 오 이거는 오 이거는 잠깐만 이건 살짝 오케이 좋아좋아 지금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청소중인데 전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기 가게 주인 이제 막 문을 열어서 지저분했을 뿐이지 컵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컵 컵도 종류별로 있는건가 뭔가보네 일단 다 꺼내고 정리를 와 이 컵이 진짜 종류별로 있네 줄 세워 그렇지 아 이거 밑에다 아니야 이대로 해 했고 어 이런거 아 디자인별로라 지우려고 했는데 까비 디자인별로라서 지우려고 했는데 이게 안지우지네 뭔가 촌스러워서 별로 했는데 안타깝게 됐군 어 페인트칠도 해야 되네 쓰레기는 됐고 얘는 왜 여기 나와있는거야 청소 청소부터 먼저 싹 끝낼게요 아 으 오케이 아 뭔가 저 고드너 패턴 근데 되게 괜찮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름 나름 괜찮은거 같은데 난 나만 이상한가 나 이거 패턴 괜찮아보이는데 왜 여기 여기는 이제 개구리와 가재라고 써져있는데 가게 안에서도 바다냄새가 나게 할 수 있잖아요 페인트만 칠하면 되나 석고 벽토 어디 어딜 칠하는거지 근데 아예 벽을 오 오 훨씬 쉽게 바뀌었어 미친 오 잠깐만 칠하기 아 옛날이 더 나왔던거 같은데 옛날이 더 칠하기 쉬웠던거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옛날이 훨씬 칠하기 쉬웠던거 같은데 이게 현실성을 주고자 이렇게 만들었나보네 옛날에는 그냥 범위만 이렇게 클릭하면은 한둘씩 이렇게 칠해졌던데 어 불편하기 노동시간이 증가했네 아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네요 1편에서는 그냥 클릭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위아래로 이렇게 닦였는데 마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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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희양찬란하게 움직여야하는 단점이 여기도 여기도 아 됐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별이 하나지 집을 다했는데 2층 아 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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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만한 가구는 다 팔고 침대도 팔고 여긴 침대만 구매하면 되네 그러게요 꽤 비싸지 않을까요 일단 위치가 딱 그 장사하기 좋은 위치야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요 약간 관광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집 얼룩은 다 지웠고 청소기 돌리고 구매만 하면 되네 보자 어 큰 화분 크구나 어 잠깐만 화분 없이 이거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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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부터 화분부터 방택 있는 걸로 파란색으로 식물에 비해서 아 어 어 잠깐만 아니 식물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니 아 아 아 이건가 보다 아 이건가 보다 아 이건가 보네 아 이건가 봐요 이건가 봐요 깜짝 놀랬네 그렇지 그렇지 어 난 여기다 씹어야 되는 줄 알고 와 오 거봐요 거봐요 내 물고기 선택 잘했다니까 이거봐 이거봐 장식품도 이런 물고기가 있는데 역시 역시 선택 잘했어 고등어 패턴 하기를 잘했다 진짜 가게 주인이 물고기 좋아하는 거 맞았어 취향 저격이었다 이렇게 향초 오토만 볼세나가 뭐야 아 의자인가 이런 건 스웨이드지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통일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좀 진하게 역시 고등어 이거 복사 안되나 아 여기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네 아 똑같은 거 복사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 같은 걸로 만들텐데 여기 사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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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를 좋아해서 묘한 색 묘한 색 묘하게 다른 색깔로 묘한 색 묘하게 다른 색깔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거 여기다 두고 이거를 여기다 두자 거슬려 중간에 있는 거 거슬려 그 다음에 어린이 테이블 어린이 테이블 이런 거 이걸 여기다 두고 좋았어 아 이거구나 아 너의 작은 이거였구나 아하 여기다 두까 식물 삐뚤어졌어 아니야 삐뚤어졌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긴 완료 여기는 침대만 사면 되거든요 베개 베개 색상 아 여긴 왜 왜 쨍한 색깔이 없는 거야 어 아 좀 강한 강렬한 레드로 하려고 그랬는데 색깔이 흠 흠 색깔이 흠 흠 흠 아 아 아 여깄다 여깄다 손상된 오 어 코르크 침대 어 코르크 침대 괜찮은데 오 오 코르크 침대 나쁘지 않아 혹시 색깔을 맞춰 줘야지 배트리스 배트리스는 지금 색깔이 더 나은거 하얀색으로 하고 오 좋아 좋아 코르크 침대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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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크 침대 됐다 됐다 상자가 어딨어 알겠다 꽃병인가 약간 장식품들은 다 비슷하네 여기 커피짱 됐고 됐고 여기 됐고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고 뭐지? 다 충족한거 같은데 어 어 어 뭐지? 어 어 뭐지? 어 충족 다 했는데 왜 어째서? 어 여기 뭐 있다 아 여기 아직 안했네 어 여기 뭐 있다 어 식탁보도 있어? 어 뭐야 이걸 못봤네요 여기 식탁보를 좀 써볼까 여기다가요 식탁보를 식탁보 색깔 식탁보 색깔 약간 파란색으로 여섯 개에다가 여섯 개에다가 아니 중요한 거는 복사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아쉽네 여섯 개나 필요해 어 어 돈 보고 해야 된다고요? 아 이 게임 그냥 노동하면 벌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어 어 한 번에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짓만 가지지 않으면 돼요 이게 아이 뭐 쓴만큼 돈 주겠지 쓴만큼 돈 주지 않겠습니까 여섯 개니까 테이블이 세 개 필요한 건데 어 그대로 되네 테이블 세 개면 이렇게 둬야겠네 위자 위자 포기 못하죠 포기 못하지 3배로 해 색깔 진한 걸로 하고 위장 그대로 아니 문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문이 유지해 아니 이거 색깔 이걸로 하고 왜 색깔이 안 바뀌냐 아 이 밑에 있구나 이거에 뭐지 고등어 좋아하는 사장님 아 여섯 개니까요 두 개 네 개 네 개 다섯 여섯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살짝 의자에서 비린내 날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게 바로 바다의 냄새 어 그게 바로 바다의 냄새라는 것이야 실제로 비린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누가 보면 식당인 줄 알겠네 아 좋아좋아 음 좋아좋아 우등어 문이 장난감집 뭐야 나무 색깔 이거 되게 예쁘다 느릅나무 강렬한 색깔이 좋아 아 근데 여기 나 원래 민트색 별로 안좋아하는데 여기 색깔 되게 예쁘다 그치 위에는 이걸로 하고 약간 파란빛깔로 보라빛깔 어 파란빛깔에 아니 이걸 좀 파란빛깔로 하고 뭔가 이 색이 별로야 여기 여기도 나무로 바꿔 아 같은 모양은 좀 그런데 애들 바깥에서 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인가 봐 이건 이대로 해도 되겠네요 아 됐다 와 나이스 나이스 좋아좋아 아 시뮬레이션 아 여기 자기야 여기 너무 좋다 우리 한번 구경해볼까 어머 이 집 패턴이 너무 맘에 든다 고등어 문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문이야 이 집 괜찮은데 어머 색깔도 어쩜 이렇게 예뻐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 어 뭐야 안에 인테리어 너무 마음에 들잖아 특히나 이 고등어 문이가 정말 마음에 들어 아 근데 주인은 안계신가 아 여기 너무 예쁜데 문 닫아줘야 돼 아 이렇게 닫는 거구나 어 자기야 여기 너무 예쁘다 앞으로 자주 오자 2층도 있네 어머 2층에서도 바다냄새가 물씬 나잖아 역시 인테리어가 너무 좋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았어 맘에 들었어 깔끔하네요 하 카페에서 고등어 보고 좋아하는 사람 아 직접 조립하는 방법 어 어 뭐야 가구를 직접 조립을 한다고 어 이것저것 할 수 있나봐요 어 또 해변가로 한번 가볼까요 보자 자 거실을 정리하다가 꽤 엉망인 벽을 발견했어요 이왕 전문가분들 모시는 김에 다른 부분도 좀 바꿔보려 합니다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들었어요 제 생각엔 벽에 욕실에 습기가 스며드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타일 시공을 이제 들어가네요 이제 타일 배치를 할 것 같네요 보자 진리합니다 어우 집 좋다 구매 보자 판매할만한 가구들은 팔아버려고요 사야할 가구들이 있으니까 어우 벽지도 곰팡이 쓸어서 이거 마셔야 되네 기본적으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게임기를 다 하나씩 갖고 있네 얼룩 정리부터 할까요? 어우 지저분해 바닥에 슬린 자국까지 아 여기도 뭐 깔아야되나보다 오케이 얼룩 굿 바닥은 그래도 같은 패턴이 좋은데 같은 패턴으로 나온 거겠지 아 후면 마감 아 아 어 뭐야 이거 다 하는 거야? 아 아 한쪽만 하는게 아닌가 보구나 아 아 아까워 안돼 안돼 아까워요 절반 채웠어 아 아까워 아니 이런 개 아깝네 9개짜리인데 2개짜리로 쓰는 거 좀 아까운데 어쩔 수 없네 아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아 아깝다 3개짜리 3개짜리 아 이건 또 팔면 되고 내려놓기 됐고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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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구매하면 되겠죠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는 내가 봤을 때는 감도를 좀 올려야 될 거 같아요 페인트만 했을 때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쓱 색상 범위가 넓어야 돼 감도가 좀 낮은 편이라 아 그렇지 팔 팔 운동 되네 팔 운동 되네 그저 이제 배송이 어디서 뭐 같이 안기 세월이 다 다 다 더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별로 좋진 않네요 연실감은 더해졌는데 수납장이야 이게 살 수 있는건 먼저 사놓고 배치를 하자 테이블 엘이 상단을 약간 블랙으로 깔아 블랙으로 깔고 시작하자 블랙 앤 화이트 의자 4개에다가 찬장 아 같은 아 근데 이거 좀 카키색 에바인데 아 색깔을 이걸로 맞춰가지고 좀 그런데 너는 이쪽에 아냐 이런거는 붙어있어야 돼 앞으로 한 칸 더 음 괜찮 괜찮 아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닌데 이게 낫네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낫네요 이거 뭐지 손수건인가 행주인가 이거 뭐지 행주 같은데 오케이 여긴 됐고 이쪽에 하나 있네요 할 수 있는거 먼저 팔고 샤워 발레노 이게 뭐야 아하 샤워하는 곳 이게 됐고 마감 회전은 뭐지 회전은 뭐지 아하 대각선 이렇게도 결정이 되네 크기 대각선 좋다 대각선 좋다 이거를 들어서 아 통일성 떨어지는건 좀 불편한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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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칸짜린데 안돼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불편해 가성비 떨어져 왜 아홉칸으로 되어있는거야 범위가 넓어서 좋은건 알겠는데 뭔가 좀 찝찝하네 약간 각막증 있는 사람 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 하아 이거 하나짜리 한 개수대로 채우지면 안되나 아 묘하게 두개짜리 이렇게 남는거 좀 불편한데 이런식으로 채우는건 조금 불편하네 뭔가 구역만 나눠서 이렇게 된거 좀 그런데 여기도 한번 처리해줄까 벽은 그래도 통일성이 있어야지 아 또 잘 못했어 아 젠자 아 젠자 오오 이거 다 채워질 수 있을지도 나이스 오오 좋아좋아 기어하는기면 여기도 채울까 오 좋아좋아좋아 오 모자르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오 굿굿 아 바닥이 좀 별론데 아 내 집 아니니까 어 내 집 아니니까 대충해 표면 마감 기하학 벽지 여기서 나온대로 약간 노란색으로 해볼까 회전의 의미가 없다 이런 벽지를 바르고 싶다던데 뭐 노란색 패턴으로 약간 마카로니 같네 아 하나짜리 불편하네 아 양 그래도 꽤 넉넉한 편이군요 약간 몬드리한 느낌 몬드리한 색깔은 무슨색 있었더라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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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에다가 파랑 네 이런 느낌이었던가 이거에 검정색 어 됐다 야 이거 어디다 쓰는거야 근데 이 색깔 어디다 쓰는거지 아 둘중에 하나 고르는거였어 설마 아 아 내 돈 내 돈 아 내 돈 아 돈 아 아 에이씨 낭비했다 아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에요 좋은 꿈을 꾸기를 바라면서 벽지는 저걸로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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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살짝 바꿔볼까 아 아 야 이거 물고기 벽지 쓰자 물고기 좋아하니까 물고기 벽지 포인트로 좀 쓰자 나는 왜 색깔을 못바꾸지 나는 왜 색깔을 못바꾸지 나는 왜 색깔을 못바꾸어 나는 왜 색깔을 못바꾸어 왜 난 이렇게 어둠 칙칙한 이 목판화 같은 색깔 뭐야 이거 색깔 어디서 바꿔 색깔 어디서 바꿔 아 여깄다 스타일 변경 아 깜짝이야 아 목판화 같은 스타일이라 아 깜짝 놀랐네요 약간 푸르른 바다에 좀 더 밝은 색으로 해야 될까 왠지 모르게 끌리는 왠지 모르게 끌리는 벽지야 어 어디에 포인트를 쓸까 왼쪽에 있을까 역시 아 좋다 아 아 아 아 젠장 아 이거 아 아 아 아 그래요 다 합시다 기왕하는거 다 덮어 아 근데 얘네들을 다 옮겨야 뭘 아 으 으 으 으 나나를 놓고 으 아 으 에 으 아 됐다 좋아 좋아 고등어 벽지 나쁘지 않아요 페인트 올라왔다 더 적은 양의 페인트 사용 더 넓은 영역 칠할 수 있대 와 대박 이거 좋네요 나이스 나이스 한 번에 많은 양 옮길 수 있는 거 빨고 더 빨리 해보고 싶은데 바닷가 한 번 더 갑시다 서점 작업은 나도 봤어 정말 감동이던걸 고등어의 감동한 사람이 여기 또 있네 집 개조한다고 내가 또 내가 또 한 고등어 하니까 고등어 처리 해줄게 쓰레기 딱 처리하고 쓰레기랑 쓰레기는 다 담고 주변을 쓱 청소 주변을 쓱 청소 됐나? 버리고 이런 것들 싹 다 싹 다 팔아야지 아 이것도 바깥에서 안 되게 만들어놨네 불편 하! 아 점프해서 넘어가는 것도 안 해놨어 정직하게 움직여야돼 정직하게 움직여야돼 다 팔아 다 팔아 나무도 팔아? 어 뭐야 나무도 팔게 해놨네요 일단 외관부터 닦아야겠는데 너무 지저분한데 이걸로 닦으면 세월아 네월아겠는데 닦는 기구가 대걸레도 아니고 닦는 기구가 대걸레도 아니고 확실히 뿌리니까 빨리 닦이긴 하네요 좋네요 누가 이렇게 벽에 낙서를 바닷가 지옥이라서 그런가 봉파이가 잘 쓰네 여기도 싹 닦아주고 어 여기다 이쪽 라인은 다 닦은 것 같죠? 2층 원조합시다 2층 원조합시다 여기는 닦는 것보다 치우는게 더 필요하겠네 특정 포인트 하나 더 올리죠 어 뭐야 아이템 복사! 아 필요했던 기능이 여기 있었네 아이템 복사 미쳤다 드디어 나왔다 겉타일 겉재질 복사 좋아 어 이거 은근히 희열이 있는데요 치우고 나서 올라가는 스킬 이런거 보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식물 이렇게 다 썩었어 청소기 좋아 이제 제대로 꾸밀 수 있어 근데 보면은 특전이 원래 올라왔었는데 내가 안올린 것 같기도 하고 밑으로 내리는건지 몰랐네요 됐고 여기가 아 뭐야 얘도 판매하는거야? 됐고 됐고 쓰레기 일단 밖으로 던져 쓰레기 밖으로 던지고 썬베드 야모스 야베드라고 써져 있는줄 알았네 썬베드 야베드라고 써져 있는줄 알았네 흠 흠 흠 흠 아니야 아 너무 중독되지마 약간 문의를 좀 바꿔보자 흠 흠 흠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그림으로 돼있네 아니야 아니야 깔끔한걸로 하자 깔끔한거 그렇지 되는지 보자 이거 복사 어떻게 하지? 복사 어떻게 하는거지? 복사를 어떻게 하는거지? 아까 이거 떠있었는데 뭘까요? 판매라고 떠있는데 다시 볼게요 이걸로 복사하는 건데 뭐지? 어? 아 판매인데? 뭐지? 어떻게 복사하는 거지? 뭔가 복사를 하고 싶은데 아까 무늬가 뭐였지? 복사하는 방법을 이따가 알아봐야겠어요 12개나 필요해? 하나 둘 셋 세 개씩 심자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 하나 둘 셋 파라솔 색깔은 색이 제일 낫지 제일 기본적이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썸패드니까 굳이 필요 없으려나? 오 그늘 그림자 괜찮은데?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무거우니까 느리게 움직여 뭔데 디테일 무거운 거 드니까 되게 느리게 움직이네요 청소기? 뭐지? 청소기 뭐 안됐나? 아 여기있네 아 꼬우면 2층으로 올라오던가 어? 하늘 하늘 궁금하면 2층으로 올라오던가 어쩔 수 없지 의자 두 개 음 일막하기 여기다가 이런 이거랑 이렇게랑 판매? 뭘 더 판매해야 돼? 아 이것도 판매하는 거야? 뭐가 더 있었네요 식물 아 여기도 있었구나 식물은 멀리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됐나요? 된 것 같군 쓰레기도 버리고 아 빨리 철거하고 싶어 집 부시기 하고 싶다고 철거는 언제 되는 거야 시점 뭔데 어 깜짝이야 진짜 이거 감도를 높일까 안그러면 감도 높이면 어지러울 것 같은데 범위가 넓은 거는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는 이렇게 해야 돼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아 됐다 자세가 자세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한방에 끝내고 싶거든요 나도 아 이런 건 빠르죠 여기도 스스스 여기 손목 스냅만 착착 하면 끝 바닥이 많이 지저분하네 많이 낡았는데 집이 이 정도면 그냥 부시고 다시 찢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자국이 있고 아 이것도 자국이었구나 하는 거 팔아버리는 건 줄 알았네 천장도 일일이 확인해줘야 되죠 맞아요 노래 갑자기 안 나오고 있어요 저도 안 들립니다 노래는 갑자기 안 나오는데요 리모델링 비가 비싸다고? 여기가 물가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순 있어 바닷가 근처기도 하고 이렇게 다 갖다 팔 거면은 진짜 아예 다시 지어도 될 거 같은데 바구도 이렇게 다 팔 거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캐릭터도 있네 살 거 너무 많아 살 게 너무 많아요 패턴은 얇은 걸로 혹시 대각선이지 불편 딱 맞게 들어가야 할 재료가 천천히 해 천천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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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아 제일 아까워 물론 한 통을 사긴 했지만 불편 아 바닥은 가로인데 아 잠깐 아 패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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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은 조금 불편한데 아 괜찮아 괜찮아 구역을 나눠 놓은 느낌 트렌드 트렌드 어 트렌디한 나무하지 말고 따로야 다른 거 할 거겠다 그냥 이거 해야 할 걸 그랬다 두 개 나눠서 하자 오케이 그러면 바닥을 바닥을 이걸로 하는 거야 그렇지 돈은 조금 아깝지만 파일을 까는 거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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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돈 더 주겠지 돈 더 주겠지 뭐 해보자 손잡이 디자인도 엄청 많은데 이거 이쪽에서 여는 걸로 하고 역시 깔끔한 게 최고야 하얀색이 최고야 하얀색이 최고야 13번이었지 와 식어 어 잠깐만 하나씩 크기를 맞추려는 13번 똑같이 잠깐만 잠깐만 이게 여기 벽장이 맞는 건가 그렇지 이게 훨씬 더 낫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13번 이거다가 이거 하고 냉장고 냉장고 일단 오븐 먼저 대리석이 제일 좋은데 아 이런 거 대리석이 제일 좋은데 가장나무 자작나무를 하나 떼우고 음 바닥 13번에 상단에 자작 베이스 하얀색 베이스 하얀색 앞면 색깔 좀 별론데 아 아 아 뭐야 하나 더 있어 아 복제 어떻게 하는데 복제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 아 아 아 아 아 복제하는 길을 한번 찾아 봅시다 아 아 아 복사 복사 복사하는 거 없는데요 복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왜 복사가 안되지 좀 시간이 지나야 되나 불편하네 자작에다가 하얀색 하얀색 13번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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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기본 베이스에 자작에 하얀색 아 하얀색 하얀색 자작에 아 어 잠깐만 한 칸 옆으로 띄어서 너 여기로 들어가 이러고 근데 냉장고가 들어갈 칸이 한 칸 낫나 이게 은근히 뒤로 갈수록 가구가 많아지는 게 문제구나 단점이 그거네요 가구가 많아지는 게 문제네 아, 아, 아이 아, 그렇지, 그렇지 테트리스 하는 기분이야 이게 테트리스 하는 기분이야 이렇게 두고 너 이리로 옮기고 냉장고가 여기 들어가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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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더 예쁠 것 같아 음 좋아, 좋아 그리고 소파 소파 시트 오오오 악어 가죽 역시 가죽이지 가죽 가죽이 최고 아니겠어? 검정색 약간 좀 있어 보이게 약간 가죽 소파 오, 좋다, 좋다 오, 재질 되게 좋은데? 재질 느낌 쩐다 생각보다 재질은 괜찮아 보이네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큰 가구부터 넣어야 돼 자작나무가 제일 예쁘기 때문에 모든 걸 통일해야 돼 모든 걸 통일해야 돼 아, 뭐야 이렇게 낮은 거였어? 아, 뭔가 스틸이 조금 불편한데 검정색은 좀 별론가? 책장 이건 이대로 유지하고 이건 이대로 유지하고 이거 너 나와 잠깐 나와봐 이거 심즈를 되게 빡세게 하는 기분이네 자작 소파 살짝 옆으로 갈까? 커피 테이블이니까 여기고 다시 묻혀 아, 좋아 좋아 약간 전공 살리는 듯한 이 느낌? 전공 살리는 듯한 이 느낌은 뭐지? 이거 하나에 이런 거는 뭐 화분? 이건 화분이야 이거? 화분이 다 떨어질 것처럼 여기다 둬야겠다 소파 위치가 왜 주방을 보고 있냐고요? 그렇지만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공간에 공간에 벽을 세우면 모르겠는데 이 해외를 보면요 약간 그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그게 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은근히 그 경계를 안 나누더라고요 한국은 벽을 쳐 가지고 공간 분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다 뚫려 있는 구조여 가지고 어, 보라색 예쁘네 이거 이대로 써도 되겠다 어, 이쪽이었어? 야, 뭐야 이거 게임도 하고 있네 이런 거 아니, 가게인데도 여기 가게보다는 지금 가게보다는 좀 더 그거에 가깝지 않나요? 그냥 개인 사무실 같은데 와, 의자 개불편 색상에 들어가지 않는 의자 이거 도대체 앉으려고 산 거야? 그냥 예뻐서 산 거야, 이거 와, 이렇게 당겼는데도 의자가 안으로 안 들어간다니 와, 나 이런 의자 너무 싫어요 다 같이 다 같이 들어가면 되나? 다육이구나 오케이 약간 시리얼 볼 같이 생겼다 온도 온도는 뭐지? 밝기 어디에 쓴 거지? 어디에 올려놓는 건가 본데? 켜기 켜기 오 오, 이거 예쁘다 오 오, 이거 좀 예쁜데? 업체 선정 중요하지 보면서 느끼시잖아요 기계는 역시 블랙이지 업체 선정 중요하지 치공 잘못 맡기면 막 물 새고 난리 나잖아 이쪽으로 바라보기 자작나무로 이렇게 확실한 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래를 좋아하네 아, 고래하다 고래가 베이스야, 고래 이게 뭐야? 빵보가 남? 이런 것도 있네 다 했다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이건 책상 위에 둘 거 수건 수건 수건은 어디다 걸어놓지? 수건 로즈핀치 수건 수건 거리가 없는데 수건을 어디다 놓는 거야?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아, 굿 제일 빡센 거 같았던 무슨 아, 굿 아, 됐다 아, 굿 날은 빨리 했네요 이제 갈수록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구나 여긴 사계절 다 따뜻하겠지? 어, 불편해 어, 불편해 어, 불편해 이정도 닦았으면 됐지 아, 됐다 됐어 어깨 운동하는 기분이에요 어깨 운동하는 기분이에요 위에 벽지도 새로 해야 되겠는데 아, 여기도? 어, 어 아니, 아니야 청소, 청소 오는 거 말고 청소, 청소 오케이, 굿 흰색 페인트 자, 넓은 범위 칠할 수 있게 했으니까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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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어, 훨씬 쉬워 어, 근데 페인트를 그만큼 많이 쓰네 어우, 야 페인트를 넓은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페인트 소비가 많아져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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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쪽만 칠하는 건가? 아니네 아잇 손해 이렇게 손해를 손해를 이렇게 손해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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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한번 봤어야 했는데 뒤에도 한번 봤어야 했는데 한번 쓱 칠하고 조그만한 걸로 칠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겹치는 부위도 페인트가 소모가 되는 건가 아 아 아 아 아 뭐야 마우스만 되는 게 아니었잖아 아 아 아 뭐야 마우스만 되는 게 아니었잖아 아 아 아 아 내가 안 봤어요? 아 아 그랬어요? 더 강하게 어필 하셨어야죠 안 봤으면 도네이션으로라도 알려줬어야지 천원 도네이션으로 알려줬어야지 아 아니 녹화 때 도네이션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건 영상 도네이션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스위치나 플레이테이션 같은 게임이 소리가 안 나서 그러는 거지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거 뭔가 테두리 다 별론데? 너무 촌스러워 뭔가 되게 촌스럽다 아 아 여기 크게 땀 맞으면 좋을 텐데 안 맞네 조금 불편하군요 알면서 침대 엄청 크다 침대 엄청 크다 살짝 떨어뜨려 놔야지 그 다음에 거울 아 뭔가 이 메탈 테두리 너무 촌스러워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제외하곤 다 너무 촌스러운데 풍수지리적으로 이거 거울이 거울이 문이랑 마주 보고 있으면 안 돼 일단 거울은 문과는 좀 이렇게 차라리 이게 낫지 여기 꽉꽉 채우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벽으로 붙일까 그냥 이게 기본 그거여서 꽃병 꽃병인데 꽃이 새로운 화분을 잠깐만 식물을 좀 심어 볼까 아 뭔가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건가 뭔가 이상한데 뭔가 빈약한데 이거 허어 엄청 크네 사이즈 엄청 크네 예쁘게 예쁘다 이거 사이즈는 큰데 예쁘네요 보이시나 여기 한국 한국 여기 대만 대만 여기 있다 여기 한국 여기 한국 여기 표시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원목이 생각보다 비싸요 여기 어 이런 거 킬 수 있나 안되네 제주도 어딨어 제주 제주도 없어 제주도가 어딨어 여기 보여? 제주도가 보이나요? 근데 여기 제주도는 보통 표시 안 하겠지 국가 크기 국가 크기가 이만 제주도는 표시를 안 하지 않을까요? 국가 크기가 국가 크기도 저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어 이거 시계 예쁘다 시계 좀 예쁜데 여기 너무 바글바글한데 잠깐만요 아 이거랑 세트 아닌가 보다 따로 노는 거 보니까 세트는 아닌 걸로 켜기 오 좋아좋아 나이스 여기는 완료 음도 이렇게 열리네 여빠 화장실 더러운 거 제일 싫어 화장실 더러운 게 제일 싫어요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하나 더 어딨지? 아 여기 있네 쓰레기는 바깥에 버리고 쓰레기는 바깥에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됐다 청소를 해봅시다 아 그리고 타일 너무 촌스럽다 타일 바꾸는 것도 있겠지 아우 아무리 진짜 더러워도 화장실만큼은 깨끗해야 되지 않나 냄새가 나기 제일 쉬운 곳인데 오 뷰 좋은데? 뷰 좋은데? 뷰는 좀 좋은 편인데 여기 여기 누가 서 있으면 진짜 웃었겠다 밤에 이렇게 사악하고 딱 나와서 고개 돌렸는데 두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절 촉진 보자 석재 타일이랑 이게 있는데 바닥을 타일로 바꾸고 오케이 넌 벽이다 크기 크긴 작은게 아니야 조금만 키울까 뭔가 그림이랑은 좀 다른데 여기다 붙이는 건 돈 낭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모양을 내가 설정할 수 있어 괜찮아 아 아이고 어 아 뭔가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상관없나 가성비 인테리어 해야 되겠어요 안되겠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가성비 인테리어 돈 벌어야지 생각해보니 아 집착하게 천천히 색깔 맞춰서 색깔 맞춰서 세 개씩 세 개씩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대칭이 아닌거 참을 수 없어 여기야 여기 한 칸 됐어 됐어 이걸로 만족해 됐어 됐어 가닥 가닥은 가닥은 이걸로 해 가닥은 이걸로 해 색상은 살짝 살짝 파란 빛깔 도는 걸로 해서 살아버려 그치 없음 가닥은 가닥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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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삐져나간 거 진짜 킹받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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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 뭔데 이거 이렇게 한 칸 시공업체가 왜요? 하일 반대 아니냐고요?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디에 뭘 쓰라고 되어있진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난리예요 집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왼쪽 왼쪽 샤워실 좋은데? 수능 처럼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하고 변기 아 변기 위치 뭔가 뭔가 이렇게 붙이고 싶다 약간 무릎 닿는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보면은 원룸 중에 화장실 변기에 딱 앉으면 무릎이 벽에 이렇게 딱 가끔 그런 화장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근데 여기다 두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봐봐요 여기서 내가 볼일을 봐 이렇게 볼일을 딱 보고 일어나 바로 손을 씻어 아 이러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손을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어 아는 샤워는 이렇게 하러 들어가면 돼 이제 이렇게 샤워하다가 화장실이 급해 그럼 바로 여기 바로 앉아서 좋아 좋아 아 너무 좋은데? 앉아서 손 씻을 수 있잖아 아 아주 좋다 거울 약간 거울을 여기다 둘 걸 그랬나? 거울 여기 밑에다 두면 이제 약간 싸면서 이렇게 내 모습 화장실에 앉아있는 내 모습 보면서 세면들 이리로 옮길까? 봐봐 이걸 여기다 두고 여기 여기다 왜? 왜 왜 가끔 보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약간 유리에 반사되는 그런 재질의 화장실들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약간 모르시네 그런 걸 어쩔 수 없지 아 많은 분들이 반대로 인하여 화장실은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나 나름 잘 꾸민 것 같은데 나름 잘 꾸몄는데 괜찮아 괜찮아 여기가 제일 아쉬운데 화장실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지 화장실이 조금 아쉬운데 다음 집 더 예쁘게 꾸며볼게요 다음 집 어 뭐야 톤 톤 왜 화장실 반응이 좀 별로였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 어 잠재력 있대요 역시 역시 알아본다니까 역시 내 친구야 뭘 좀 아는구만 어 연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어 뭐 뭐 버려진 집들을 둘러볼 수 있다 아 집을 고쳐서 판매하나보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판매하는 건가 봐 이제 진짜 다 고치는 거예요 싹 다 어 땡큐 땡큐 내 집을 구매할 수 있대 어허 자자자 집을 구매할 수 있다고 집 피시스의 패밀리하우스 지금 보자 집을 어 여태까지 청소했던 집 디자인인 것 같은데 집 디자인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다 아직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어 집만 사놓고 텅텅 비는 건 좀 이상하잖아 오 오 이 집 좋다 제 딸은 자칭 다이의 영왕이에요 손수 만드는 장식품은 실제로 사랑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그 어떤 종류라도 손을 대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좀 바꿔달래 여기는 인테리어 바꿔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다락방 가구 배치를 바꿔달라 됐다 여기 먼저 가자 여기가 엄청 돈 많이 들 것 같아 이야 와 이런 집에 살면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야 와 집 되게 좋다 파구도 있고 와 와 와 아이고 들어가면서부터 뭘 쏟았는지 이거 발자국이 이거 발자국은 뿌리지 않아도 되겠다 난장판이네 난장판이네 난장판이야 이거 설마 이 벽에 있는 거 다 가짠가 이거 뭔가 틀로 찍어냈네 오우 쉣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타일을 새로 깔지 이걸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없는 등짝 스매싱 아니냐 이거 엄마한테 창문에 창문은 지금 닦을 수 없고 이거 먼저 다 하고 얘가 무슨 짓이야 이렇게 지우니까 얼마나 깨끗해 이렇게 지우니까 얼마나 깨끗해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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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화장실 예쁘게 꾸며줄게 해놓고 이 난리를 끔찍하네 끔찍하네 어? 이거 뭐지? 어? 어? 이거 왜 안 닦이지? 아 옆부리에서 해야돼? 벌써 오류가 다 있네 어? 와 씨 아! 아 이거 팔 이것도 팔 안 움직여도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왜 아 됐다 아 습관이 됐어 팔을 움직이는 게 여기는 일단 여기도 싹 팔아야 되네요 일단 무늬 싹 팔고 이거 가구도 팔고 어? 화려한 타일 뭔가 색깔 마음에 드는데 초록색 하얀색에다가 이거 방금 초록색 되게 예뻤는데 오케이 뭔가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인데 최대한 범위 활용을 위해 아닌가? 손해인가?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박는 게 나은 건가? 두 개짜리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근데 이게 또 좋아진 점을 얘기하면요 체감상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우스 플리퍼 원때보다 재료의 소모량이 좀 늘어난 느낌? 아니 줄어든 느낌? 늘어난 게 아니라 오 괜찮은데 나름? 그전에는 막 수시로 사야 됐거든요 나름 괜찮은데? 범위 늘어나는 거 특별한 거 없네요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필수지 필수 여기 필수 자작자작 어 하나 두고 아니 변기 위쪽에다 지금 너무 크잖아요 변기 옆에 두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아 재미하네 여기다 두고 수납장 먼저 하고 지금 붙이고 공간 빈 거 좀 거슬리는데 변기 변기 뚜껑 색깔 막 바꾸고 이런 거 안되나? 변기 디테일 검은 대리석 좋아 뚜껑 열어봐야겠다 비싼 변기예요 여러분 저렇게 대리석으로 있는 변기 많이 없다 저런 변기 지금도 구하기 쉽지 않아 저런 변기가 어딨어 아 중간 안 맞는 거 좀 그런데 아 아 저 네모난 거 한 칸 뭐지? 왜 비어있지? 저건 왜 비어있는 거지? 이상한 안 분명히 다 본 거 같았는데 어쩐지 안 없어진다 했어 하얀색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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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낭비 이런 거는 색깔 굳이 맞출 필요 없고요 애충 뭐 무드에 맞게 약간 연두빛 아냐 살짝 물고기를 좋아하는 건 맞는 거 같다 어딜 가든 다 이 모양이네 휴지거리 운동하라고 앉았다 일어난다 멀리를 다 보고 잠깐 일어나라고 아니 아 아 아 아기 있는 집인가? 아 그러면은 아니 여기다 두면 되네 여기다 둘까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어기져 어기져 그래서 이렇게 휴지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상식의 틀을 깨는 인테리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너무 이렇게 상식에 박혀있는 인테리어를 하면은 틀에 박힌 사고랑 같은 느낌으로 그런 사고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틀을 깨는 그것도 필요한데 아 사람들이 다 너무 어? 이건 뭐 색깔 안 바꿔도 되겠다 휴지통에 아 틀을 좀 깨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뭐 우리 집은 뭐 우리가 인테리어 한 게 아니잖아요 인테리어를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국이면 바로 아동학대담 아동학대라니 그 말 되게 심하게 하시네 무슨 소리예요 와우 여기 집 너무 좋은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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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좋다 집 야 이거 안방 너무 좋은데 커튼이 하나도 없었는데 집이 어떻게 이렇게 커튼이 집에 커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거기도 쓰레기를 일단 쓰레기부터 치워야겠네 버릴만한 쓰레기 버릴만한 쓰레기 아 이거 안방 너무 좋은데 깜나는데 됐고 왜 안 사지는 거죠 이 무슨 버그지 왜 왜 구매가 안 되죠 구매가 안 된 이유가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버그야 도대체 이게 무슨 버그야 어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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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파는 거구나 아 그러면은 이걸 팔면 되나 아닌데 아 뭐야 빈통이었어 뭐야 색깔 칠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 톤만 보고 자연스럽게 칠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음 음 이제 밑에 치우면 되나요 거실 청소를 해 볼까요 으으으 서能 100장 아 각자 방은 깨끗하게 쓰면서 여기는 깨끗하게 안 씀 그 부분은 아니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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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네. 뭐야 이거 괜찮은데 아까 내가 밖에서 봤던 곳이 여기구나 어 아 아 쓰레기 여기도 있네 아 여긴 완전히 갈아엎어야겠는데요 그것만 손보는 건가 보다 아 오케이 아 이집에 또 무슨 장난을 치고 싶은데 안 되겠지 정속이 끝 여러분들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훗날 뭐 인테리어를 한다면 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반응 보니까 정말 해주고 싶네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드가 어때서 솔직히 문이 좀 괜찮았잖아요 너무 부정하지 마세요 괜찮았는데 아닌 척 하기는 쓰라고 만든 문인데 괜찮지 않았나요 세라믹 타일 오 헤링본도 있네 이거 예쁘다 약간 벌집 벌집처럼 주황색을 좋아 좋아 부엌은 이렇게 깔끔하게 주황색으로다가 색깔도 예쁜 것 같으니까 오 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부엌은 좀 밝을 필요가 있었어 좋아 좋아 아 아 자 여기까지 아이씨 젠장 아이씨 젠장 불편하게 포인트로 나가 아 괜찮다 아 나 저거 삐져나간 거 좀 그런데 자 또 아 제일 머리 아파 부엌을 조립하는 게 제일 머리 아파 일단 오븐 위치부터 정할까요 이런 검은색이도 나온 것 같은데 세면대 위치 세면대 위치 자작으로 통일해 자작으로 통일해 자작으로 통일해 됐고 싱크대는 스틸이 낫겠지 속꼭지도 스틸로 해 이러고 이제부터 여기를 아 이거 두 개 이거 일단 두 개 음 음 아 두 갠데 다시 해 아 이거 뭐 그거 없나 내가 했던 거 어 근데 여기 배치돼 있는 것만 해도 예쁘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배치돼 있는 것만 해도 예쁘긴 하네 지게 하나 둘 테트리스 시작이다 테트리스 뭐야 뭐야 안 들어가 응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테이블 아 테이블 아 어쩐지 아 뒤에가 있었구나 아 아 이거 좀 꽤 불편한데 이건 이렇게 두는 거였구나 어쩐지 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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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하나에다가 이것도 똑같이 하얀색에 자작 크롬 아 이런 집이 좁아가지고 아 아 아 싱크대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위에 색깔이 다르네 위에 색깔이 달랐었네 크롬으로다가 번질번질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아래에 놓는 거 이게 다야? 그러면 어 이거를 이리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냉장고를 여기다 놓고 음 아 이거 칸 하나 더 없는 아 뭐야 이것도 색깔 다르잖아 아이 아 아 이것도 위에 색깔 달랐네 큰 거인 줄 알았더니 아냐 이거 색깔 검정색 아냐 아냐 앞면 앞면은 검정색으로 했어 오 됐어 됐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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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여기 시공업체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아이 뭐 쓰라고 준 돈 아닌가요 예쁘게 만들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거야 예산에 맞춰서만 되는 거 아냐 예쁘게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건축업이 문제라니 무슨 소리예요 수납장 근데 이거 여기다 두는 거 맞나 아 아 뭔가 좀 아 아 이거 그냥 천장엔 안 달려지나 아 이거 그냥 천장엔 안 달려지나 아 얜 여기 있어도 될 거 같애 얜 여기 있어도 될 거 같애 아 일단 칸만 맞춰보고 쓰려고요 칸만 어차피 꺼내놓고 빠야 되니까 이것도 일단 꺼내놓고 자 보자 음 배치가 영 음 잠깐만 어떻게 해야될까 이거를 너 잠깐만 니가 여기 들어가고 잠깐만 니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고 잠시만 여기 들어갔고 너가 일로 오는게 낫겠네 잠깐만 역시 딱 붙여야 하는건가 조금씩 옮깁시다 그래도 안될거 같은데 어우 좋아 좋아 이거 약간 미스인데 꼭 있어야 되는거야 음? 아 오케오케 나쁘지 않아 됐고 카페트 오 계란 노른자 오 좋네 이거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프라이 프라이 에그 프라이 에그 프라이 이건 두개니까 여기에 하나 어 그래도 이 주황색 포인트 괜찮네 솔직히 이 주황색 포인트 좀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네 혹시 부엌에 내가 어릴때 그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좀 약간 늙은이 튀 날 수 있는데 러브하우스 많이 봤거든요 어릴때 러브하우스 많이 봐가지고 러브하우스 이렇게 집 싹 고쳐준단 말이야 그런거 보면 이제 설명 같은거 있어요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뭐 여기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좀 더 뭐 트여 보이게 한다거나 어? 이렇게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고 뭐 이런거 있단 말이에요 좋아좋아 13개 아 11,000원 야 이거 이윤이 남는 장사 맞냐? 예쁘게 꾸며주긴 하는데 아니 장사가 이윤이 뭔가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드린 시간에 비해서 좀 묘하네 안쪽으로 들어가볼까? 어... 나무 박물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더 이상은 아니겠지만요 공간을 제대로 된 거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청소와 가구 교체 세탁실로 꾸미고 싶은 작은 욕실 어... 이거는 뭐랄까 요것도 비슷한 거네요 집에 모양에 따라 이거 예뻐 보이는데 이 집으로 해볼까? 아 왜 막상 꾸미니까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는 맛이 있다고요 어? 의자 다 팔아 막상 어 여러분들이 막 어 이거 콘서트 하는 곳인가 보다 여러분들이 어? 저 업체 싫어요 막 이러는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다니까요 어째서 신뢰도가 낮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해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인테리어 하면 전 제가 안합니다 전문업자한테 맡길 건데요 전문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맡길 건데 무슨 소리시죠 나같은 사람이요 나같은 사람 오면 의견 조율도 잘 해주고 포인트 딱딱 잡고 친절하게 공사 다 해주고 그럼 좋지 나같은 사장님이 오면 아주 좋은데 왜 그러시죠 아빠랑 애기 신발이 가고 있다 다 이렇게 되어있네 이런거 다 닦아내고 별 닦인 부분을 찾아라 없나 오케이 그럼 일단 쓰레기 포스터인가 이런건 이웃집에서 봐도 이건 이건 좀 아니다 싶을 것 같아 어 이 집에서 냄새나는거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사람들도 지나다니는 이 빌목에 쓰레기를 이렇게 방치하다니 포스터 판매하고 이거 팔고 여기에는 끝 판다 제거하고 이런거 연주해볼 수 있나 아쉽게도 이런건 안되네 기타 어 여기도 끝 야외는 일단 끝이네요 어 뭐야 무섭게 손자국 색깔이 약간 빨개서 피자국 같아 어디 나가서 남자분한테 혹시 취미가 게임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소개팅에서 취미가 게임입니다 남자분이 어 저도 게임하는데 어떤 게임 하세요 저는 파워워시 시뮬레이터와 하우스 하우스 플리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러면은 왠지 도망갈 것 같아 아 그러시구나 깔끔한 성격이신가봐요 강박증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 러브 루소 백반증 있는 여성분인거 같은데 도대체 집에 무슨일이 있었어요 무슨 파취를 했길래 이렇게 난장판이 된거지 약간 의심해봐야되는거 아니야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허 위층에서 오른쪽방 설마 여기 연예인집이야? 아니 근데 파티를 어떻게 했길래 집이 이모양 꼴이지? 의심하지 않을수도 없다 도대체 파티를 무슨 파티를 했길래 페이트 칠을 이렇게 많이 하고 아 파티할 때 보통 가루를 먹는다고 아 드러그 드러그 파티 가능성 있다 무언가에 취한 파티를 즐겼구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근데 미국도 마약불법 아닌가요? 마약불법 아닌가요? 국법 맞죠? 합법인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우 이거 피같다 뭔가 피같아 아 이거 약간 그거같아 살인사건 현장 치우고 있는 기분인데 그런거 같지 않아요? 지우는 것만 봐도 약간 범인의 흔적을 청소하는 듯한 느낌 뭔가 격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 발자국과 손자국 이 하나에 찍혀진 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어우 쓰레기도 넘쳐 흐르네 어 특전 또 올랐다 쓰레기 특전 쓰레기를 많이 담을 수 있다 이걸로 가자 아 이거 일일이 파는거 귀찮아 죽겠어요 알아서 돈으로 들어가게 한 번에 처리합시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 뭐야 손에 뭔가 들고 있어도 달릴 수 있다 알밑을 조심하세요 넘어지기도 하나? 세심한 안목 하이라이트를 더 오래 볼 수 있다 어 뭐야 밤샘 작업도 있어? 어 야간 작업도 있나봐요 이건 달리는 걸로 일단 올리고 어차피 아니 이럴 수가 자국이 하나 더 있었네 어 야간 작업도 있구나 쓰레기는 한 번에 처리합시다 화장실 청소는 나중에 하고 화장실 청소는 나중에 하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아 돈도 근데 쥐꼬리만큼 주네 청소에서 돈 너무 작게 주는 거 아니야? 너무 할 만큼 작게 줘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 빨리 TV도 팔고 액자 팔고 시계 팔고 포스터도 팔고 할 수 있는 거 없나? 다행히도 이번에는 부엌을 송보진 않는 것 같네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문 열리는 거 개불편하게 열리네 바깥으로 열리면 얼마나 좋아 쓸데없이 문이 두 개야 일단 꾸미기를 시작해보죠 소파 기본이 되는 소파 꼬드나무에 어 앞으로는 깨끗하게 쓰라고 가죽으로 해줘야겠어 가죽에다가 약간 촌스럽게 만들어줄까? 촌스러운 역시 핫핑크지 역시 약간 약간 보랏빛을 첨가한 어 좋아 좋아 아 포인트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묵신한 색깔에 약간 약간 디테일 비슷하게 해가지고 검정 헤두리는 오 좋아 좋아 오 이렇게 컸어? 화분 화분도 화분 화분은 구석이 제일 좋긴 한데 화분은 빼고 일단 TV장 약간 바닥 색깔과 어 이거 약간 괜찮은데? 고광택 역시 색깔은 하얀색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와 진짜 촌스럽다 와 엄청 촌스러워 대박 대박 정말 천스럽다 아래쪽 색깔 아래쪽 색깔 아래쪽 색깔 위쪽 색깔 맞추자 약간 진한 걸로 해 pam 이거랑 컬러감을 좀 맞춰서 약간 페이블은 고광색 목재 오 좋아 좋아 아 아주 좋아요 역시 역시 유니크한 게 최고야 유니크 유니크 하잖아 아 이것도 색깔 좀 같은 색깔로 이렇게 색감은 좀 비슷하게 오 좋아 좋아 아 색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색감 나무는 그래도 같은 계열로 가야 되지 않겠어 고광색 목재다 반질반질한 걸로 고광색 목재 아 이거는 한쪽 위아래 방향만 이거라서 좀 아쉽네 크기가 여기 딱 들어가나 여기부터 빨리 나와야 되겠다 와 백조가 웬말이야 이거 햄스톤인가 와인잔인가 와인잔 몇 개야 그릇도 있고 좋아 이제 여기에 장식하면 되겠군 여기다 두고 햄지를 여기다가 찍찍 컵은 요 위에다 두자 그거까지 가져가기 귀찮으니까요 세트 줄 맞춰서 와 좋아 와 진짜 별로다 와 오늘 했던 인테리어 중에 제일 별로 일단 이 고광색 목재 진짜 촌스럽다 이거 머리 밖겠는데 여기다 두면 머리 밖겠는데 여기다 두면 얼룩은 어디 있는거지 아 이거까지 하면 짜잔 지 맘대로 인테리어 정말 지 맘대로 수박이 왜 여기 있지 뭐지 뭐지 수박은 왜 여기 있는거야 2층 청소 아 진짜 지저분해 변기가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나요 쓰레기 뭐야 이거 열쇠 아 열쇠구나 어 바닥에 휴지 떨어진거 극혐이다 이거 물에 다 젖으면 바닥에 떨어지고 물에 다 젖으면 그거대로 정말 컴퓨터가 여기에 있네 쓰레기 어 뭔가 묘한데 뭐가 안 끝난거지 별이 하나가 없어 아 한거 같은데 아 여기 화장실 안에서 그런가 아 여기 안에서 그렇구나 닦기만 하면 되겠지 덜 닦았는데도 별이 차네요 오케이 나이스 끝났습니다 의외로 의외로 빨리 끝났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이 얼마였어요? 초기 비용이 6,600원이었어요? 아 만원 정도였어요? 아 이윤이 너무 안 남는데 이거 직업을 바꿔야 되나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이거 완전히 클리어 했다는 건가 어 아카이브로 이동? 이거 뭐지? 우리 이사가 강아지 어? 집에서 온 거구나 니 아빠랑 난 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하단다 엄마가 막 이렇게 보내왔네요 조립 어? 액자 조립하기? 이게 뭐지? 아까 그 조립 얘기가 이거구나 먼저 부품을 모아주세요 방 곳곳에 놓인 상자를 열어 필요한 부품들을 인벤토리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조립을 조립 아이콘을 찾아 누르고 오케이 지금 찾아야 오 씨 얍 오케이 초록색 그 다음에 공구 상자를 열고 이거를 먼저 받고 촥 오 훨씬 뭔가 많이 달라졌는데 자 촥 됐다 액자를 들어서 오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이제 일이 더 많아지는 거네 2% 할인 일단 일은 늘어나는 게 확실하고요 조립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상점 내에 모든 사진 액자의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이제 액자 거는 것도 꽤 나오겠군요 아 점점 많아진다 오 이거 좀 몇 개 해볼까요? 테이블 램프 이걸 들고 연결하고 공구 상자를 열고 조립을 해 순서대로 나사를 오 이거 약간 그거 같다 그 확실히 그 도둑 시뮬레이션에서 막 금구 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만큼 복잡해진 것 같은데 밑에 잠그고 전구 꽂고 그 다음에 이걸 들어서 조립 나사를 박아 아니 이거 카메라 이도 오 카메라 이도 왜 이렇게 빡세 이거 되게 휙휙 돌아가네 클릭하면 옆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나이스 아 1분 10초 이내로 자고 말려 퇴게 아니면 또 불편한데 점점 늘어나는구나 치우니까 집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없지 않았어요? 아 확실히 집을 치우니까 늘어나네 딱 한 개 집만 더 해봅시다 어차피 편지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팀이 이사를 와요 동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 팀이 이사를 온대 벽도 새로 칠하고 오래된 가구도 교체해야 돼요 여자친구 줄리가 집을 꾸미는 팁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원하는 거 원하는 그 가구 같은 것도 올려야 되네 크리에이터 팀이 이사를 왔답니다 아 이런 쓰레기 정도는 본인이 버리지 참 아 이 사람 돼요 이런 건 직접 버려야지 쓰레기 톨 여기다 여기 엄청 가까운데 이거를 안 버리고 말이야 아 이거 전기 배선 해보고 싶은데 이건 아직 안 나오네요 나뭇잎은 청소기가 아니라 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팔고 팔고 싹 팔고 들어가자마자 청소해야 되겠네요 우와 평소하기 편하게 물품부터 싹 팔죠 식물도 팔고 어차피 가구 다 교체한다 했으니까 평소하려면 이게 훨씬 이득이야 벽이나 띄어있는 때도 다 없애야 돼가지고 와 뭐야 어딜 가든 다 있네 이거 다행히 부엌은 또 손을 보지 않아도 되는군요 너무 다행이야 여기는 청소 안 해도 되고 오 여긴 안 해도 돼요 여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네요 맞네 굿 오 여긴 해야 되네 여기가 이 안에 있는 걸로 꾸며야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지저분해 안 돼 아유 다행히 쓰레기 뭐 순서대로 나의 쓰레기 OK A3 정리 끝 아 이거 한 번에 꼬리 내면 좋겠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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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집은 예쁘긴 한데요 왠지 흰 개미 나올 것 같아 물개미나 이런 거 있잖아 외국엔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왜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애들 나올 것처럼 생겼어 슥 빠르게 지우고 범위 넓어져서 좋다 여긴 일단 없고 여긴 뭐가 있는 거지? 얼룩이 하나 남아있어 여긴 아니야 얼룩이 어딨다는 거지? 대충 닦아봐 어디 있는 거야? 반짝이는데도 없지 않아요? 어디에 얼룩이 하나 있단지? 얼룩이 덜 닦였나? 일단 바닥 청소 다 해봐 어디지? 어디지? 아 이건가? 아 이거 완전히 바깥인데 아 이거 완전히 바깥인데 이거는 꽃을 심는 거니까 패스 어? 아하 여기 있었구만 아하 이 밑에 있었네 어 잠깐만 추워서 문을 좀 닫아야겠어 야 나 이 게임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 식단이 아주 살살 녹네 이 게임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시간이 녹네요 녹아 내가 슬슬 꾸며야 되는구나 마지막은 제대로 꾸며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이 상태로도 예쁘네 이거 하나 해주고 핑크에 맞춰서 딸기 우유로다가 오 약간 색깔이 좀 다르네 이렇게 하고 전 자작나무를 좋아해가지고 자작나무가 최고야 식물은 진짜 여기에 계속 심어야 되나 보네 위에 하나 심고 약간 색감으로 하나씩 보라색 여기다가 심고 이거 여기다 심고 이거 무슨 색감 맞추기냐고 그 다음에 이건 두 개 가운데다가 하나 심고 이건 큰 거 같으니까 여기 음 오케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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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은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요 줄무늬에다가 아 뭐야 완전히 없어지네 아 여기 벽지 마음에 안 드는데 벽지는 안 바꿔? 아 벽지 색깔을 맞추려면 또 파란색으로 가야 되네 아 인간적으로 여기 벽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뭔가 좀 뭔가 좀 그런데 색감이 묘하게 다른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음 커피 테이블 아 난 제일 싫어하는 테이블 중 하나야 동그란 거 좀 그래 박져 있는 거면은 딱 맞게 들어가는데 동그란 거는 조금 이게 중심 맞추기도 어렵고 아우 아우 안녕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또 11만 명째 팔로우 11만 명째 감사합니다 11번째 만 명 달성이네요 언제쯤이면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싶네요 색깔을 패턴이 역시 아무리 봐도 고등어 만한 거 없다 정말 아무리 봐도 고등어 고등어 만한 게 없어 고등어 만한 게 아니 색감을 조정하려는데 왜 바뀌는 거야 좀 진한 파란색에 진한 파란색에 하늘빛깔 색깔을 더 진한 걸로 해야 되겠는데 색깔을 더 진한 걸로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은 고등어로 상식한다 역시 고등어야 아이고 이건 요의가 낫겠다 그냥 티비 같은 장식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뭔가 좀 그러네 좋아 바다를 바다를 담은 카페트 아 됐다 손잡이는 검은색이 좋고요 디테일은 얼마라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아 애매한데? 아 이거 붕 뜨는 거 영 별로야 아니야 나와 음 넌 여기야 아 애매한데? 뭔가 어 여기 나와봐 니가 일로 가고 아 아 이젠 얘가 또 문제네 이 타입은 별로 이것도 움직일 수 있겠죠? 아 오케이 그러면 너 여기 딱 맞게 들어가냐? 음 음 좋아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의자는 기본적인 색감 어 어 기본적인 걸로 여기 어 어 아 아 세 개나 필요한 거야? 잠깐만 뭔데 세 개씩이나 필요한 거야? 아 아 이게 한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이렇게 두면 되겠네 이렇게 두면 되겠네 좋아 좋아 아 4개였어 4개였어 4개였잖아 가만있어봐 니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램프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디테일도 별로 온도도 정할 수 있는거 신기하네 그리고 식물은 한 번에 여러개가 있는게 참 아 이건 여기다 두면 안되는구나 그럼 여기 들어가고 아 이거 묘하게 가운데 아닌거 띵받네요 묘하게 삐뚤어진거 하나짜리로 해야되겠어 넌 크니까 여기 있는게 맞아 아니 안올려 너도 그냥 여기 들어가자 됐다 바글바글 됐어 됐어 이 장식은 뭐지 이 장식은 그냥 해도 되겠는데요 이 장식은 그냥 해도 되겠는데요 오 엄청 크다 자리 옮기고 자리 옮기고 이가 여기 가운데 있으면 되겠다 이게 훨씬 더 나은거 같네 음 좋아 좋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너무 틀에 맞췄다 잠깐만 아 근데 아 근데 아니야 아니야 한쪽으로 치우치긴 했어도 이게 소파가 벽에 붙어있는게 제일 안정적이야 음 괜찮괜찮 음 괜찮괜찮 여기도 끝 여기도 끝 여기도 끝 이제 여기 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아니야 아니야 벌써 열지마 벌써 열지마 아 아 근데 벽지 너무 마음에 안드는데 아 이거 벽지랑 이 왜 여기서는 마감재를 바꿀 수가 없는거야 어째서 어째서 마감재를 못 바꾸게 하는건데 찝찝하게 찝찝하게 이게 뭐야 이 촌스러운거 뭐야 이거 이 꽃 벽지 나무가 최고야 의자 게이밍 의자인데 이거 게이밍 의자인데 이거 음 데이린 이걸로 맞고 이 안에는 좀 다른가 아 아 이 안에도 다르구나 아 너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네가 일로 들어가고 아 어찌 보면 이런게 다 캡트리스 라서 아 살짝만 옆으로 놔도 될거 같은데 빠바바바바바바밤 이가 일로 들어가고 어차피 틀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고 어 뭐야 뭐야 아마도 유튜브 팀이라고 했으니까 마이크 마이크 내꺼보다 좋은 거 같은데 아 뭐야 마이크 내꺼보다 좋은 거 같은데 어 바꾼다 초록색 페인트 매색 페인트 아 둘 다 색깔 마음에 안 드는데 잠깐만 초록색 한번 보자 아 너무 초록색이야 아니야 이거 하자 너무 초록색이야 아 색이 좀 더 그것만 있었어도 노란색 느낌만 없었어도 괜찮았을지도 아 밑에 칠해진 줄 알고 작은 게 최고인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작은 걸로 칠하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한 거 같아요 큰 거 너무 불안해요 어 이거 묻히고 핫 뭐죠 왜 안 치러지지 네 취소하고 아 됐다 아 뭔가 이거 노래 애교할 때 쓰는 노래 같아서 좀 불편하네요 약간 애교할 때 틀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라 불편하네요 심기가 뭘 참고해 뭘 참고해 그런 거 참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라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쓰면 이제 어? 짤린다고 짤린다고 보통 그런 건 저작권이 없는 음악으로 써야지 보통 그런 건 저작권이 없는 음악으로 써야지 게임할 때 기분이라도 좋게 다른 얘기합시다 이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곤한데 다들 아 이제 피곤해 이 게임은 조금 지쳐갈 타이밍이 된 거 같아 생각이 들 때쯤에 내가 이야기를 잘 못 거네요 애교라는 말 한마디에 바로 그냥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졌어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내일 쉬는 날이라 늦게 자도 되는 것도 있고 월요일이었으면 놀릴 수 있는데 아닌 게 좀 아쉽네요 아 저에게 있어서도 월요일은 별로 좋은 날은 아닙니다 그건 똑같아요 컴퓨터 모니터 모니터 와 좋겠다 모니터가 세 개나 있어 개부럽다 와 모니터 세 개인 거 좀 부럽네요 컴퓨터 카메라도 있네 헥? 전자렌지? 아 왜 여기 있지? 여기부터 꾸며볼까요? 왜 전자렌지가 여기 있지? 완전히 가운데로는 안 들어가네 여기서 먹고 자고 하려고 거울 거울 거울은 그래도 옷장 옆이 제일이지 그리고 아 바로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게 어 과자도 있어 최애 과자인가 봐 남자 집 계속 나오네 어 몬스터? 역시 일할 때는 몬스터인가? 이 사람 제대로 해놓고 사네 역시 방송할 때는 야식용이 필요해요 마츠리 마츠리 과자 같은 거 필요해 아령도 있네 꾸미는 건 마음대로겠지? 아 이거 여기다 둬야겠다 같은 방 공간에 둬야하니까 같은 방 공간에 둬야하니까 아짜 이분 됐고 근데 왜 별이 반 쪼가리 밖에 안 쳐지? 뭐지? 위층에 뭐가 많길래 위층에 뭐가 많길래 위층에도 많이 남았구나 와 아직 한참 남았었구나 와 이 안에도 있어? 쓰레기 쓰레기 싹 버리고 총속이 어 안 보여요 느낌표 치우세요 집이 엄청 더러워요 집이 엄청 더러워요 이거 여기 살았던 사람은 기관지가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 느낌이 뽀덕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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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로 아 여기도 있네 근데 바닥에 뿌렸는데 범위가 엄청 넓어져서 그런 것 같 여기저기 다 보이네 나도 이것만 하고 간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지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있을 줄 알았나 창문도 이렇게 뿌려서 했으면 좋겠네 빠르게 됐고 어 원룩은 됐고 창문도 빠르게 근데 이거는 작은 창문은 마우스로 하는게 더 빠른거 같네요 이렇게 막 방향키로 하면은 너무 터지는게 있어서 속도가 어 벽지 뭐야 이거 어디 어디에 쓰는거야 벽지 예쁘네 뭐 약간 뭐 약간 외진 곳 모텔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아 아 또 또야 또 어 아 이래서 딴 짓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 이러면 여기도 붙여야 되잖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이 게임은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 아 여러분 제 화면을 보면서 느끼시죠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칸에 안 맞는 잘못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제 가운데 가운데는 이렇게 아 가운데는 채우는 걸로 어 괜찮다 어 나쁘지 않다 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사비스 사비스 특별 사비스 아 이쪽은 페인트네 이렇게 해서 거리를 두고 아 거리를 살짝 두고 하고 싶은데 음 으 아 으 으 으 어디로 사사 사사사사 어 뭐야 이거 후레쉬도 켜지네 이제 알았네 야간작업 해보고 싶다 정말 불편할 것 같지만 컨텐츠가 많네 생각보다 컨텐츠가 많네요 이거 좋아 좋아 안그래도 이 촌스러운 촌스러운거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데 약간 티어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애 칸을 채우는데 기쁨 이거는 키보드가 좋네요 창문 닦는거는 됐고 이제 꾸미기만 하면 되죠 의외로 좀 굳어난 색깔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완전 찐파랑은 좀 그렇고 흐름 너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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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다 해놓고 이걸 잘못 눌러서 책상 딱 맞게 들어간다 책상 딱 맞게 들어간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냥 테이블 같은건가 별 하나 드디어 채워졌네 살짝 이런건 머리맛이 제일 좋은데 카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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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다 카페트 엄청 크다 이렇게 하고 이건 도대체 뭐지 그냥 장식장인가 크롬 아니야 스틸에다가 약간 파란빛깔나게 조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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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는게 좋지 않나 약간 복서등처럼 이게 이게 제일 낫네 아 이거 좀 위치 애매한데 이건 이쪽에다 이건 크기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크기가 너무 작아요 아 가운데 아닌거 불편 아무리 봐도 아 가운데 아닌거 불편해 좀 더 어두운걸 한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친거 한쪽으로 치우친거 아 이러면 좀 화분을 큰걸로 해주던가 모르겠다 안 맞아 자 이제 상자를 열어볼까요 책 깔끔하게 정리를 하구요 이건 뭐지 아 수첩인거 같은데 계산기 아 아 이노래 안나왔으면 좋겠어 어 뭐야 카피바라인가 뭐야 뭔가 위치 애매한데 이거 개구리다 아니 여러분들도 약간 비슷한 생각 안들어요 뭔가 애교용 노래 같은 느낌 안들어 나만 그런가 노래가 너무 좋다고요 그런거 같아요 그런거 같아요 노래는 좋은거 같은데 난 왜 자꾸 저게 귀에 저렇게 들리지 여기다 두고 파펫은 이게 잘 났네 이것도 여기도 완성이고 여기도 완성 어 그 다음에 여기네 여기는 뭘 하는거지 여기는 뭘 하는거지 정리 이게 뭐야 노트북 노트북 랜턴 랜턴 이건 또 뭐야 서로 껴안고 있는데 정리를 맡긴거니까 거울은 좀 위에 두고 이건 도대체 이건 또 뭐야 초 초 아니 외국에는 초를 왜 이렇게 많이 넣는거야 이것도 뭐지 모나먼트인가 뜬그러움네 정말 뜬금없네 이거 아유 아유 그게 무슨소리에요 그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시면 안됩니다 떼를 쓴다고 다 되는게 아니에요 화장품 화장품이다 화장품 어릴때도 그런게 있잖아요 아 이거 사줘 뭐 그렇다고 다 사주시던가요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그거랑 같은 느낌인거죠 그거랑 같은 느낌인거죠 그거랑 같은 느낌인거죠 그런다고 다 해주진 않아요 그런다고 다 해주진 않아요 세상 그렇게 쉽게 보면 안됨이 나시잖아요 알만한 분이 그런 말 하시다니 어 이러다 떨어진다 어 여긴 안올라가시네 아 잠시만 아 아 어허 이거 말대꾸 말대꾸 하시는거에요 무슨 말대꾸를 하시네 어허 말 대꾸 하지마십시오 어허 어허 으 으 그리고 어 파란색으로 갈까 색깔 왠지 이쁜것 같은데 뭐 어우 많다 어우 많다 많아 어 이거 중간에서 시작하면 되겠네 요렇게 쓱 한번 해서 전체적인 뷰로 이렇게 보는거지 그러면 한 화면에 다 볼 수 있겠죠 어허 뭐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다 맡긴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페인트를 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겠지 침실을 크게 더럽히진 않을 겁니다 엇 어 아 자 다시 아 무슨소리에요 이게 뒤에 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맞는지 제대로 했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한건데 이렇게 됐고 한번 더 찍어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오오 야 깔끔하다 좋다 좋다 야 방금 좀 깔끔했다 시작 시작 순서 야무졌다 방금 아이씨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런식이면 안 보이잖아 아 아 페인트 아까운데 이거 아 이거 페인트 아깝네 한통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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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번에 다 끝나기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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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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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저 부분을 칠하기 위해 이걸 사야 한다고? 돈낭비 돈낭비 쩐다 여긴 창문 아닐게 있지?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잉? 와 진짜 안보이는데도 이젠 점점 생기는데? 안보이는 얼룩도 생기는데? 아니 도대체 이 좁은 곳에서 뭘 하겠다고 색상이랑 다 있는 거지? 여기서 뭘 하려고? 테이블이 있어 아! 아이고 박스 때문에 테이블 컴퓨터? 다같이 움직여질려나? 여기서 해? 아니 왜 이런 곳에서 하는 거야? 오! 같이 움직여지네? 이러면 개꿀이지 라디엘터로 옮기고 잠깐만 이거 틀어진 거 신경쓰여 차곡차곡 아 오케이 됐다 아 여기다 넣을걸 아 이거를 이건 여기다 넣자 근데 책상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 좁은 책상에서 뭘 하겠다고 거의 뭐 모니터 이러고 하는 수준인데? 얼굴 들이밀고 하는 수준이야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빼고 진짜 덕방이다 덕방 아 게임하긴 좋겠다 이거 거의 뭐 방음부스 수준이네 좋긴 좋네 여기 뭐 방음부스 이렇게 하나짜리 크기니까 나쁘진 않네요 아 됐다 아 이 방이 제일 맘에 들어요 아 이 방이 제일 좋네 내 최애 블루 좋아 바깥에서 딱 구경 한번 딱 하고 오케이 2만 9천원 게임 보면서 느낀거지만 자격증 없는 시공사는 위험하네요 위험하겠죠 아 참 저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해드리는거지 음 소리니까 여기서는 자격증 있는 다영업잔데 이거 무슨 창문이 되게 이상한 형태로 달려있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밖의 구경을 한 번도 안해봤네 아니 뭐야 아니 이 혼란스러운 벽지와 아니 내 집 왜 이래 내 집 외관을 본적이 없네 외관은 나쁘지 않네 아 이것도 위치정할 수 있구나 어 이거 그냥 집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되겠는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집평소 좀 합시다 남의 집 고쳐주기 이전에 내 집부터 치워야 되겠는데 아니 이거 쓰레기 미쳤어 이 정도면 누가 버린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냐고 어 뭐야 독버섯도 있어 집에 집에 독버섯이 이거 왜 있는 거야 독버섯은 좀 그런데 어 쓰레기 일단 아 여기 또 있네 그런가 봐 해가 인가 봐 회가에서 살고 싶진 않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냅시다 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집을 한 번 뜯어 고쳐야겠네 집이 너무 쓰레기 같네 식물도 다 죽고 냄새나게 생겼어 집이 으 으 화장실은 화장실 화장실이 어디야 근데 아 그래도 나름 양호하네 오케이 오케이 집부터 치워야 되겠다 오케이 일단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돈 많이 벌었어요 침대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메일은 이메일은 하나 끝내면 하나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페인팅 버근양의 페인트 사용 집 매매 이거 다음 시간에는 집 매매 좀 해봐야 되겠다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집을 좀 고쳐서 한 번 팔아야 되겠어요 산 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진출합니다 저장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